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동양적 애소의 미를 서정적으로 묘사한 까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곡입니다. 작가는 1899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설곡으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작가의 대표작으로 이즈의 무희, 샘바주르, 명인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고상이라는 뜻인 설곡을 배경으로 서양 모형의 취미가 있으며 부모가 남겨준 유산으로 무의도식하는 심화무라와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게이샤 고마코 아름답고 순결한 소녀 요코의 시선과 의식을 통하여 백설에 뒤덮여 있는 온천장과 그 일대에 펼쳐진 자연, 인종, 풍속 등이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뚜렷한 사건이나 줄거리 없이 인생의 단면을 감각적으로 포착해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난 슬펌이 빚어내는 지구의 미를 상징의 수퍼부로 전묘해 나감으로써 인간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설국 가와바다 야스나리 지음 현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땅바닥이 하얗게 되었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췄다. 건너편 좌석에서 아가씨가 다가와 심화무라 앞의 유리창을 열었다. 눈의 냉기가 흘러들었다. 아가씨는 상체를 쑥 내밀고 멀리 향해 불을 짓듯이 역장님! 역장님! 등불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고 다가온 남자는 목도리를 콧등까지 싸고 귀에 난 모자에 달린 털가죽을 너러뜨리고 있었다. 벌써 저런 추위인가 하고 심화무라가 밖을 바라보니 철도의 관사같이 보이는 바라크가 상기슬게 썰렁하게 흩어져 있을 뿐 눈의 흰빛은 거기까지 흐르기 전에 어둠에 가려워져 있었다. 역장님! 저예요! 안녕하셨어요? 아! 요 고향 아닌가? 귀갓길인가? 또 추워졌는걸! 동생이 이번에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다지요? 피해가 많겠어요. 이런 곳은 적적해서 견디지 못할 거야. 젊은데 안됐군. 아직 어리니까 역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렴아, 일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바빠질 거야. 작년에는 대설이었지. 자수 눈사태가 나서 말이야. 기차가 도중에서 꼼짝달싹 못해 마을에서 밥을 지어 대수느라 바빴었지. 역장님, 꽤 두텁게 입으셨군요. 동생 편지에는 아직 조끼도 입지 않은 것 같이 쓰여 있었는데. 나는 옷을 네 겹이나 껴었지. 젊은 사람은 추우면 술만 마시고 있지. 그리고는 제멋대로 저렇게 둘 쓰러져 있는 거야. 감기에 걸렸어 말이야. 역장은 관사 쪽으로 등불을 비추었다. 동생도 술을 마시나요? 아니야. 역장님,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가요? 나는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지. 어머나, 안 됐군요. 일본 옷에 외투를 입은 역장은 추워서 말을 끝내고 싶다는 듯이 뒷모습을 보이며 역장님, 지금 동생은 나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요코는 눈 위를 둘러보며 역장님, 동생을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추러울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높은 울림이 그대로 밤의 눈에서부터 메아리쳐 올 것만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도 그녀는 상체를 창밖에 내민 채였다. 그리고는 선로 아래를 걷고 있는 역장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역장님, 여번 휴일에 집에 돌아와 달라고 동생에게 전해주세요. 알았어, 하고 역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요코는 창문을 닫고 빨개진 볼에 양손을 댔다. 제설차를 세대나 비치하고 눈을 기다리는 현경계의 산이었다. 터널의 남북으로 전력에 의한 눈사태 감지선이 통해져 있었다. 제설인부는 연인원 5천명에다가 소방대 청년단의 연인원 2천명의 출동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다. 그처럼 곧 눈에 파묻힐 철도 신호소에 요코라는 아가씨 동생이 올겨울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마무라는 한층 그녀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여기서 아가씨란 것은 시마무라에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지 동행의 남자가 그녀와 어떤 사이인지는 물론 알 리 없었다. 두 사람의 거동은 부부 같았지만 남자는 분명히 환자였다.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남녀 사이가 자연스러워서 정성껏 돌보면 돌볼수록 부부처럼 보이는 법이다. 실제로 자기보다 연상의 남자를 돌보는 여자의 애 땐 어머니 같은 태도는 먼 눈빛의 부부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마무라는 그녀 한 사람을 떼어놓고 그 모습의 느낌에서 제멋대로 저녁에 취해하고 단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가 그 아가씨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 결과 자신의 감정이 많이 작용했음인지도 모른다. 벌써 3시간이나 전화일이지만 시마무라는 따분한 나머지 왼손 집게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라보다가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똑똑히 생각해내려고 조급하게 굴면 굴수록 잡히지 않고 멍해져 가는 기억의 희미함 속에서 이 손가락만은 여인의 촉감으로 지금도 젖어있어 자기를 먼 여인에게 끌어붙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손가락으로 장유리의 손을 그였더니 거기에 여인의 한쪽 눈이 확연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건너편 쪽 좌석의 여자가 비친 것이었다. 밖엔 어둠이 깔려있고 기차 안엔 불이 켜어있었다. 그래서 유리창이 거울이 되었다. 그러나 스팀의 습기로 유리가 온통 수정기로 젖어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닦을 때까지 거울은 없었다. 아가씨의 한쪽 눈은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웠으나 심하무라는 얼굴을 창문에 기대더니 저녁 풍경을 보고 싶은 듯한 여수에 젖은 표정을 지으며 손바닥으로 요리를 문질렀다. 아가씨는 가슴을 약간 기울여 앞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좀 딱딱하고 위험있는 눈도 깜빡이지 않을 만큼의 진지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았다. 사내는 창쪽을 베개삼아 처녀 옆에 구부린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삼등 차였다. 심하무라의 바로 옆 좌석이 아니고 앞쪽으로 하나 건너 저쪽 좌석이었으므로 모로 누워있는 사내 얼굴은 귀 연자리까지밖에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처녀는 심하무라와 비스듬히 마주 바라보고 있는 셈이어서 보려고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었지만 그녀와 그 사내가 기차에 올라탔을 때 뭔가 서늘하게 찌르는 듯한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을 내렸대는 순간 처녀의 손을 꼭 잡은 사내의 푸르스름한 빛을 띈 노른 손이 보였는지라 심하무라는 두 번 다시 그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거울 속의 사내의 얼굴빛은 그저 처녀의 가슴 언저리를 바라보는 탓인지 마음이 편안한 듯 차분해 보였다. 허약한 체력이 허약한 대로 달콤한 조화가 엿보였다. 목도리를 베개 삼아 베고 한 끝을 밑으로 끌어올려 입을 온통 덮고 왼쪽에 드러난 볼을 둘러싸고 있어서 일종의 볼사개와도 같은 모습인데 그것이 벗겨지기도 하고 코를 뒤덮어 버리기도 했다. 사내가 눈동자를 움직이기도 전에 천연한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고쳐주고 있었다. 보고 있는 시마무라가 애가 탈 만큼 몇 번이고 똑같은 짓을 두 사람은 무심히 되풀이하고 있었다. 또한 사내의 발을 싸면 외투자락이 가끔 밑으로 쳐져 벌어졌다. 그것도 천연은 재빨리 알아차려 고쳐주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웠다. 이처럼 두 사람은 거리감을 망각하고 끝없이 멀리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므로 시마무라는 슬픔을 보고 있다는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꿈속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상한 거울 속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흐르고 있어서 결국 비춰지는 것과 비춰주는 거울이 영화의 이중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이었다. 등장인물과 배경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무상함이고 풍경은 어둠 속에 희미하게 흐르고 그 두 가지가 융합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한가운데에 사녀의 등불이 비춰졌을 때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시마무라의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위의 하늘엔 아직 저녁로를 잦아져가는 빛깔이 아련하게 남아있었는지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멀리까지 모습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빛깔을 벌써 잃어버렸는지라 어디까지 가더라도 평범한 사녀의 모습이 한층 더 평범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유난히 주위를 끌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도리어 뭔가 멍하니 커다란 감정의 흐름이 느껴졌다. 물론 그것은 처녀의 얼굴을 그 속에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거울에 비치는 처녀의 윤곽 둘레를 끊임없이 저녁 풍경이 움직이고 있어서 처녀 얼굴도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정말 투명한지 어떤지는 얼굴 뒷면을 끊임없이 흐르는 저녁 풍경이 얼굴의 표면을 스쳐가는 것처럼 착각되어 확인할 틈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기차 안도 그다지 밝지는 않았으며 진짜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았다. 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마모라는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거울이 있다는 것을 점점 잊어버려 저녁 풍경의 흐름 속에 처녀가 떠올라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럴 때에 그녀의 얼굴 한가운데에 등불이 켜진 것이다. 이 거울의 영상은 창밖의 등불을 지워버릴 만큼 선명하지는 못했고 등불도 영상을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등불은 그녀의 얼굴을 흘러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지는 못했다. 차갑고 먼 빛이었다. 작은 눈동자의 언저리를 희미하게 밝혀주면서 즉 처녀의 눈과 불이 합쳐진 순간 그녀의 눈은 땅거미의 물결 사이에 떠 있는 괴상하고 아름다운 야광충처럼 보였다. 이런 꼴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요크는 알까달기 없었다. 그녀는 오직 환자에게 정신을 쏟고 있었는데 가령 시마모라 쪽을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사내는 안중에도 없었으리라. 시마모라가 요크를 오랫동안 훔쳐보면서도 그녀에게 신뢰가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저녁 풍경이 비친 거울 속의 비현실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녀가 역장을 불러 뭔가 지나치게 진지한 것을 보였을 때도 소설 같은 흥미가 앞섰는지도 모르겠다. 그 신호소를 지날 무렵에는 벌써 차창은 어둠뿐이었다. 저쪽의 풍경의 흐름이 사라지자 거울의 매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요크의 아름다운 얼굴은 역시 비치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몸과 증가는 상관없이 시마모라는 그녀 속에서 무엇인가 맑고도 차가운 것을 새삼슬을 발견하고 거울이 흐려지는 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시간 정도 후에 뜻밖에도 요코 일행은 시마모라와 같은 역에서 내렸기에 그는 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듯이 돌아다 보았지만 플랫폼의 한기가 느껴지자 깜짝이 기차 속에서의 신뢰가 부끄럽게 여겨져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기관차 앞을 건너갔다. 사내가 요코의 어깨를 붙들고 선로 쪽으로 내리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영무원이 손을 덜어 세웠다. 이었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긴 화물열차가 두 사람의 모습을 감수와 버렸다. 여관에서 손님을 모시러 나온 지배인은 불난 곳의 소망관처럼 어마어마한 눈옷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귀를 싸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 대합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선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도 파란 망토를 입고 파란 두건을 쓰고 있었다. 심화물에는 기차 안에서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눈고장의 겨울은 처음이어서 이 고장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귀가 질렸다. 그런 옷차림을 할 만큼 추운가? 그럼요 이제 완전히 겨울차비인걸요. 눈이 온 뒤 날씨가 깨기 전날 밤은 유난히 춥지요. 오늘 밤은 이미 영하로 내려갔을걸요. 이것이 영하란 말인가? 하고 심화물아는 처마 끝에 예쁘장한 고드름을 바라보며 여관 지배인과 자동차에 탔다. 눈빛이 집들의 낮은 지붕을 한층 더 낮게 하고 마을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듯 했다. 과연 손에 닿는 것마다 차가운 맛이 다르군. 작년에는 영하 20도가 제일 추웠죠. 눈은? 글쎄요. 보통 일곱여덟자입니다만 많이 쌓일 때는 열두서너 살을 넘을 겁니다. 이제부터로군. 이제부터죠. 이 눈은 여전의 한자가량 내린 것이 어지간히 녹은 겁니다. 녹는 일도 있나? 앞으로 언제 큰 눈이 올지 몰라요. 12월 초순이었다. 심화물아는 끈덕진 감기기운으로 막혔던 코가 머릿속까지 한꺼번에 뚫려서 더러운 것이 씻겨 내리듯이 콧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댁에 있던 색신은 아직 있는가? 그럼요. 잊고 말고요. 여기에 있었는데 보시지 못하셨나요? 찌든 파란 망토를 입고 아, 그게 그랬던가? 나중에 부를 수 있겠지. 오늘 밤에요? 오늘 밤이지. 지금은 막차로 선생의 아들이 돌아온다든가 해서 마중을 나와 있던데요. 저녁 풍경이 비친 거울 속에서 요코에게 간호를 받던 환자는 심화물아가 만나러 온 여인이 있는 여관집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의 가슴속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 인연을 그는 거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손가락으로 기억하고 있는 여인과 눈에 등불을 켜고 있던 여인과의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심화물아는 왠지 그것이 마음속 어딘가에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아직도 저녁 풍경이 비친 거울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일까? 그 저녁 풍경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의 상징이었던가 하고 그는 문득중을 그렸다. 스키처를 앞둔 온천 여관은 가장 손님이 적은 때여서 심화물아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벌써 모두 잠들어 있었다. 낡은 복도는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유리 창문을 살며시 올렸다. 긴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 모퉁이에 검은 빛으로 차갑게 빛나는 마룻바닥 위에 옷자락을 펄럭이며 여인이 우뚝 서 있었다. 마침내 기생으로 나오게 되었나 싶어 그 옷자락을 보고 슴치 놀랐지만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몸을 움직여 맞이하려는 교태를 부리지도 않았으며 잠자고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에서 그는 먼 눈에도 진지함을 느끼고 급히 다가가 여인 곁에 잠자고 섰다. 여인도 짙은 분화장을 한 얼굴로 미소 지으려 했으나 도리어 울상이 되어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방 속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편지도 없고 만나러 오지도 모용책을 보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니 여인으로서는 잊혀졌을 거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우선 심하무라 쪽에서 빌든가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걷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것을 책망하기는커녕 온통 그리움에 처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욱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자신이 불성실하다는 느낌밖에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언가 그녀에게 주눅이 드는 듯한 달콤한 즐거움에 쌓여 있었지만 층계미까지 오자 요것이 임자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지 하고 집게 손가락을 뻗친 왼손을 갑자기 여인 눈앞에 들이댔다. 그래요 하고 여인은 그의 손가락을 잡더니 그대로 놓지 않고 손을 끌듯이 층계를 올라갔다. 고다스 앞에서 손을 놓더니 그녀는 갑작스레 목덜미까지 빨개져서는 그것을 얼버무리려는 듯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으며 요게 기억해 주었나요? 오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여인의 손바닥에서 오른손을 빼서 고다스에 넣고는 새로 왼쪽 손을 내놓았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네 알고 있어요 킥킥 웃음을 먹으며 시마무라의 손바닥을 펼치고 그 위에 얼굴을 댔다. 요게 기억해 주었나요? 아 차라 이렇게 찬 머리털은 처음이야 도쿄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았나요? 임자는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역시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연말에 이렇게 추운 곳에 온담? 그때는 눈사태의 위험기가 지나고 실록의 등산계절로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얼음동굴의 새순도 머지않아 밥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무의도식하는 시마무라는 자연과 자신에 대한 성실성을 읽기 쉬움으로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산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혼자서 산을 오르곤 했는데 그날 밤에도 현 접경의 산들을 두루 오르다가 일주일 만에 온천장으로 내려와 게이샤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도로공사의 낙성 축하연으로 마을의 노예고치 창고 겸 가슬 극장으로도 쓰이는 건물을 연회장으로 사용할 만큼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으므로 열두세넘 명 되는 게이샤로는 손이 모자라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댁 처녀라면 연회를 거들어주러 갔다가 춤이나 두세 차례 추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시마무라가 되묻자 샤미생과 춤을 가르치는 선생댁에 있는 처녀는 게이샤라고 할 수는 없으나 큰 연회 등에는 이따금 불려가는 일도 있다는 등 동기가 없고 서서 춤추기를 싫어하는 나이 많은 게이샤가 많아서 그 처녀는 귀하게 대접받고 있고 여관의 손님 방에는 좀처럼 혼자서 나오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여염집 처녀라고도 할 수 없다는 등 여관집 한여의 설명은 대강 이른 것이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한 시간쯤 지나서 여인이 한여를 따라왔을 때는 시마무라 자신도 뜻밖의 사실에 놀라 안점세를 고쳤다. 곧장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한여의 옷소매를 여인이 붙잡아 그 자리에 앉혔다. 여인의 인상은 이상스러울 만큼 청결하였다. 발가락 및 틈까지도 깨끗할 것 같이 느껴졌다. 초여름의 산들을 보고 온 자기 눈 탓인 듯 시마무라는 이상할 정도였다. 옷차림에는 어딘지 게이샤티가 있었으나 물론 옷자락을 질질 끌지도 않았고 부드러운 헛옷을 오히려 단정히 입고 있는 편이었다. 띠이만은 어울리지 않게 비싼 것 같아 그것이 오히려 애처롭게 보였다. 산이야기 등을 하는 동안에 한여는 일어나 나갔지만 여인은 이 마을에서 바라보이는 산들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 데다가 시마무라는 술을 마실 기분도 나지 않던 차에 여인은 신상에 관한 것을 널어놓기 시작했다. 역시 태생은 이 눈고장이며 또 교회에서 술집 접대부로 있던 중 몸값을 치러주고 빼내준 사람이 있어서 장차 일본 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때까지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것이 1년 반 만에 돌봐주던 남자가 죽었다고 뜻밖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사별해서 오늘날까지의 일이 아마도 그녀의 진짜 신상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 갑자기 털어놓을 것 같지도 않았다. 19살이라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19이 스물하나둘로 보이는 데에 시마무라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부키 이야기를 꺼냈더니 여인은 그보다도 배우의 예풍이라든가 소식의 정통에 있었다. 그런 말 상대가 없었던 탓인지 정신없이 찌꺼리는 사이에 봄바탕이 화룩의 출신인 여자답게 기억이 없는 티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자들 마음을 대충 알고 있는 듯도 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상대를 여염집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사람과 변변이 말을 주고받은 일이 없는 직후인지라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이 따뜻하게 흘러넘쳐 여인에게 우선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 산에 대한 감상이 여인에게까지도 꼬리를 물고 왔다. 여인은 다음날 오후 목욕도구를 복도에 놓고 그의 방에 놀러 왔다. 그녀가 앉자마자 시마무라는 갑자기 게이샤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소개요? 알고 있잖아. 아이 싫어요. 내가 그런 말을 부탁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하며 여인은 획 창가로 가서 현 접경의 산들을 바라보다가 이었꼬 볼을 붉히며 여기엔 그런 여자 없어요. 거짓말. 강제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모두 게이샤들의 자유거든요. 여관에서도 그런 소개는 일체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이에요. 댁에서 누구든 불러서 직접 얘기해 보세요. 임자가 부탁해봐.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해요? 난 임자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친구로 사귀고 싶기 때문에 임자에게 말하지 않는 거야.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하고 여자는 문득 어린애처럼 말했으나 이내 내뱉듯이 훌륭하시네요. 그런 부탁을 나에게 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산에서 무언가를 도도하고 왔기 때문에 기분이 개운치 않단 말이야. 임자하고도 허심탄회한 기분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여자는 눈을 내리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하무라는 이쯤 되면 이미 사나이의 뻔뻔스러움을 속속들이 드러내놓은 셈이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며 수강하는 버릇이 여자의 몸에 베어있는 듯 했다. 그녀의 내리뜬 눈은 짙은 속눈썹 탓인지 호련히 포근하고 요염해지더니 심하무라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여인의 얼굴은 좌우로 살짝 흔들리며 또다시 발그레해졌다. 좋아하시는 게이샤를 부르세요. 그걸 임자한테 묻고 있잖아. 처음 와본 고장이라 누가 예쁜지 모르잖아? 예쁘다고 하지만 젊은 게 좋지. 젊은 편이 어쨌든 탈이 없겠지. 수다스럽게 짖거리지 않는 게 좋아. 멍청하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편 말이야. 얘기하고 싶을 땐 임자하고 할 거야. 난 이제 오지 않아요. 바보 같은 소리. 어머 안 올 거예요. 무엇하러 와요? 임자하고는 깨끗이 사귀고 싶으니까 임자에게는 치근치근 굴지 않아. 기가 막혀요. 그런 일이 만일 생긴다면 내일은 벌써 임자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질지도 몰라. 이야기할 마음이 내키지도 않을 거고 산에서 마을로 내려와서 모처럼 사람이 그립단 말이야. 그래서 임자한테는 조르지 않는 거야. 어쨌든 난 여행자가 아닌가. 정말 그래요? 그렇지. 임자도 임자가 싫어하는 여자하고라면 나중에 만나는 것도 마음이 안짱겠지만 임자 자신이 골라준 여자라면 차라리 낫겠지. 몰라요. 하고 톡 쏘아붙이고 외면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만 무슨 짓을 하면 마지막이야. 재미없지. 오래가지 못할걸? 그래요? 정말 모두 그래요? 내가 태어난 곳은 항구예요. 여기는 온천장이고요. 하고 여인은 뜻밖에도 순진한 말투로 손님들은 대개 여행을 하는 분이거든요. 나는 아직 어린애지만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좋아지고 그 당시는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는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리워진다더군요. 잊지 못하나 봐요. 헤어진 후란 그런가 봐요. 저쪽에서도 생각이 나서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대개 그렇게 말들을 해요. 여인은 창가에서 일어나더니 여인은 창밑 하다미에 사뿐히 앉았다. 먼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갑자기 시마무라의 신병 가까이에 앉았노라는 그런 얼굴이 되었다. 여인의 목소리에 너무나 실감이 넘쳐있어 시마무라는 손쉽게 여인을 속여 넘겼구나 하고 도리어 마음이 불안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여인은 어쨌든 더럽혀지지 않는 여자이므로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 여인에게 요구할 것도 없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나치게 맑고 깨끗했다. 첫눈에 보았을 때부터 화륙의 여자와 이 여자와는 구별해 두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여름철의 피서지를 찾으러 다니던 때였던지라 이 온천장으로 가족을 데리고 올까도 생각했다. 그리하면 여자는 다행히 여염집 여자나 다름이 없으니 아내에게도 좋은 말벗이 되어 심심풀이로 춤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정말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에게서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정도의 얕은 여울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심화무라의 저녁 풍경이 비춰진 거울은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서양무용에 대한 취미만 해도 그렇다. 심화무라는 도쿄의 빈촌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가부키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으나 학생 시절에는 취미가 춤이나 무용극에 기울어졌다. 그렇게 되자 대충 알아봐서는 못 배기는 성격 탓에 옛날 기록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그 방면의 종가를 찾아다니기도 하여 이었고 일본 무용의 신인들과도 알게 되었고 연구 내지 비평 같은 글까지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무용의 전통이 잠들고 있는 데에 대해서나 새로운 시도의 독선적인 경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불만을 느끼고 이젠 자기 자신이 실제로 무용운동 속에 몸을 던져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분에 휩쓸리게 되고 일본 주머의 젊은 층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 그는 갑자기 서양무용으로 옮기고 말았다. 그 뒤로 일본 무용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서양무용에 관한 책과 사진을 수집하는 한편 포스터나 프로그램 등을 애써서 외국에서 입수했다. 그것은 결코 외국과 미지어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만은 아니었다. 여기서 새로이 발견한 즐거움은 눈으로 직접 서양인의 춤추는 장면을 볼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 증거로 시마무라는 일본인의 서양무용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서양의 인쇄물에 의지해서 서양무용에 관한 글을 쓰는 일만큼 손쉬운 일은 없었다. 보지 않은 무용 따위는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딴 세상의 얘기다. 그보다 더한 탁상공로는 없으며 그것은 곧 천국의 시인 것이다. 연구라고는 하지만 제멋대로 상상하는 것이어서 무용가의 살아있는 육체가 춤추는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말이나 사진에서 떠오르는 자신의 공상이 춤추는 환영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일도 없는 애인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이따금 서양무용을 소개하는 글을 쓴답시고 문필가의 말단에 끼어들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그 자신은 스스로 냉소하며 직업이 없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일본 춤등에 관한 얘기가 여자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그 지식이 오래간만에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쓰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역시 시마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를 서양무용 다루는 식으로 다루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풋한 여수의 어려워진 말이 여인의 생활의 급소리를 지른 듯한 인상이 들자 여인을 속여 넘기지 않았나 해서 마음이 끄름직해질 정도였으나 그리하면 이번에 내가 가족을 데리고 왔어도 임자하고 기분 좋게 놀 수 있거든 그래요 그건 나도 잘 알겠어요 하며 여자는 목소리를 가라앉혀 미소를 머금더니 조금 게이샤티를 내며 들뜬 목소리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깨끗한 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달란 말이야 지금요? 응 어머나 이런 대낮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찌꺼기가 남아 돌아오는 건 싫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고장을 막벌이 온천장으로 잘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을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하고 여자는 참호 뜻박이라는 듯 진지한 말투로 여기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역설했다 시마무라가 고지 듣지 않게 되자 여자는 정색을 하고 그러나 한 발짝 수그러들며 그것은 어쨌든 게이샤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다만 주인집의 양해 없이 숙박하면 게이샤의 책임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돌봐주지 않지만 주인집 양해를 미리 얻어놓으면 주인집이 뒤를 돌봐준다는 것만이 다르다고 했다 책임이란 뭐야? 아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몸이 나빠진다든지 하는 거 말이에요 시마무라는 자신의 바보 같은 질문에 쓴 웃음을 지으며 그 같은 한가로운 얘기도 이 산마을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위도식하는 그는 자연이 보호색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여행하는 지방의 인심에는 본능적으로 민감했다 산에서 내려오자 곧 이 마을의 알뜰한 풍경 속에서 한가로운 인상을 받고 여관에 들어가서 물어본 즉 과연 농고장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의 하나라는 것이었다 최근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주로 농촌 사람들의 탕치장이었다고 한다 게이샤가 있는 집은 요리집이나 단팥죽이니 하는 빛바랜 포장이 쳐져 있었는데 오래된 창호지가 거무스름하게 그을은 것을 보면 일을 가지고도 손님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일용품을 파는 잡화점이나 과자 가게에도 고용살이 하는 게이샤를 둔 데도 있는데 그 주인들은 가게 이외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생님 집 아가씨긴 하겠지만 보건증이 없는 아가씨가 간혹 연회 같은 데에 거들어주러 나가도 책망하는 게이샤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 몇 명이나 있지? 게이샤 말이에요 열두서너명 될까? 어떤 여자가 좋지? 하고 심하무라가 일어서서 배를 누르자 난 돌아갈래요 임자가 돌아가면 안 돼 싫어요 하고 여자는 굴욕감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이 돌아갈래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오겠어요 그러나 한여를 보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주저앉았다 한여가 누굴 부를까요? 하고 몇 번이나 물어도 여자는 이름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온 17,8세의 게이샤를 한 번 보자마자 심하무라가 산에서 마을로 내려왔을 때의 여자를 갈망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살같이 검은 팔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어리고 숱되어 순진해 보였으므로 되도록이면 흥이 깨진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게이샤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은 그녀의 뒤쪽 창 너머 실록의 산들이 눈에 비춰 견딜 수가 없었다 말하기조차도 끄림칙해졌다 확실히 시골 게이샤였다 심하무라가 무뚝뚝하게 앉아있자 여인이 알아차린 듯 잠자코 일어서서 나가버려 한층 더 좌석의 흥이 깨졌으며 그러고서 한 시간 정도는 지났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게이샤를 돌려보낼 국내가 없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전보 환이 와있다는 것이 생각나 우체국 시간을 핑계삼아 게이샤와 함께 방을 나왔다 그러나 심하무라는 여관 현관에서 실록의 향기가 짙게 풍겨오는 뒷산을 쳐다보더니 그것에 이끌리듯이 허둥지둥 올라갔다 무엇이 무서운지 혼자서 자꾸 웃어댔다 적당히 피로해졌을 때쯤에서 휙 하고 돌아서면서 유가타의 뒷자락을 걷어올리고는 단숨에 달려 내려오니 발밑에서 노랑나비 두 마리가 날아갔다 나비는 서로 뒤얽기면서 이었고 접경지대의 산보다도 더 높게 날아오르더니 노란빛이 휘어짐에 따라 아득히 멀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인이 삼나무 숲 그늘에 서있었다 기쁜듯이 웃고 계시는군요 그만뒀어 하고 심하무라는 또 까닭모를 웃음이 치밀어 올라 그만뒀어 그래요? 여자는 저쪽으로 돌아서더니 삼나무 숲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잠자코 따라갔다 신사였다 이끼낀 돌사자 옆에 있는 판판한 바위에 여인이 걸터 앉았다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여름에도 찬바람이 불어요 여기 게이샤는 모두 그런가? 비슷할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게이샤 중에는 예쁜 게이샤도 있어요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쌀쌀 맞게 말했다 그녀의 목에 삼나무의 어슴풀에 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심하무라는 삼나무 가지 끝을 쳐다보았다 이젠 됐어 온몸의 힘이 단번에 빠져버려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군 그 삼나무는 바위에 팔을 뒤로 하여 짚고 가슴까지 활짝 젖히지 않으면 끝이 눈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고 게다가 일직선으로 줄기가 널어서 있고 지푸른 잎들이 컴컴하게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고요한 정막이 잠잠히 울려퍼지고 있었다 심하무라가 등을 기대고 있는 줄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였는데 어지된 셈인지 북쪽으로 뻗은 가지만이 꼭대기까지 바싹 말라 죽어서 그 남은 밑둥은 뾰족한 말뚝을 거꾸로 줄기에 나란히 박아놓은 것처럼 보여 어쩐지 무서운 신의 무기와도 같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임자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 게이샤는 모두 예쁘겠지 하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하고 웃으며 7일 동안 산에서 가꾼 정력을 간단하게 씻어내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실은 처음에 이 맑고 깨끗한 여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심하무라는 이제서야 알아차렸다 석양에 비치어 반짝이는 먼 신의 물을 여인은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있었다 따분하고 무료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담배 말씀이에요 하고 여인은 애써 싹싹하게 아까 방에 돌아가 보았더니 벌써 안 계시잖아요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살피는데 굉장한 기세를 혼자서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창을 통해 보았어요 무서웠어요 담배를 입고 오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담배를 소매자락에서 꺼내더니 성냥불을 켰다 그 색시에게 미안하게 됐어 그런 건 손님들의 생각 나름이에요 언제 돌려보내건 돌이 많은 냇물의 물소리가 둥글고 달콤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삼나무 사이로 건너편 삼등석인가 그늘져가는 것이 보였다 임자에게 그다지 뒤지지 않은 여자가 아니면 나중에 임자와 만났을 때 어처구니 없잖아 몰라요 셈이 많은 분이군요 하고 여인은 비웃는 듯 말했지만 게이샤를 부르기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오로지 이 여인만을 갖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도 여지껏 애를 태우며 멀리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것을 시마무라가 확실히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한편 여인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였다 삼나무 숲 그늘에 앉아있는 그녀는 소리라도 지를 것 같은 시원스런 모습이었다 좁고 오똑한 코가 조금 쓸쓸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밑에 자그마하게 오므러진 입술은 참으로 아름다워 동그랗게 오므러진 거머리 몸처럼 탄력이 있고 부드러워 다물고 있을 때도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만일 주름이 잡힌다든지 혈색이 나쁘다든지 하면 불결하게 보일 테지만 그렇지 않고 촉촉히 젖어서 용기가 흐르고 있었다 눈초리가 내리붙지도 않고 올려붙지도 않았으며 일부러 똑바로 그은 듯한 눈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듯 하면서도 짧은 틀이 가득히 난 아래로 처진 듯한 눈썹이 그것을 적당히 감싸고 있었다 약간 가운데가 높은 동글동글한 얼굴은 그저 평범한 윤곽이지만 흰 도자기에 연분홍빛을 입힌 듯한 살깟치고 목덜미 아래 부분도 아직 살이 붙지 않아 미인이라기보다는 청결했다 술집 접대부로 일한 적도 있는 여자치고는 약간 여인 새가슴이었다 어머나 어느 틈에 파리대가 몰려들었네 하고 여인은 옷자락을 털고 일었었다 이대로 고요 속에 묻혀있다가는 두 사람의 얼굴이 할 일 없이 멋져거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경이었을까 여인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시마무라의 이름을 부르며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책상에 넘어지더니 술 취한 손으로 그 위에 있는 것을 마구 집어던지며 뻘컥뻘컥 물을 마셨다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친해진 사나이들이 저녁때 산을 넘어와서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끌려 여관으로 가자 게이샤를 불러 한바탕 흥청거리는 바람에 술을 억지로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머리를 바로 가누지도 못하며 혼자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한참 떠들고 나더니 미안하니까 갔다 오겠어요 어찌 됐나 하고 찾을 거예요 나중에 또 올게요 하고 비틀거리며 나갔다 한 시간쯤 지나자 또 긴 복도에 어지러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며 오는 모양인지 심하무라 씨 심하무라 씨 하고 날카롭게 부러지셨다 아 보이지 않아 심하무라 씨가 그것은 틀림없이 여인의 가식 없는 마음이 자기 사내를 부르는 소리였다 심하무라는 뜻밖의 일이었으나 여관 안에 온통 울려 퍼질 것임에 틀림없는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였기 때문에 당황하여 일어섰으니 여인은 장지문 종이에 손가락을 쑤셔넣어 문사를 잡더니 그대로 심하무라의 몸 위로 푹 쓰러졌다 아 있었군요 여인은 그와 함께 쓰러지듯 않더니 몸을 기대왔다 나 취하지 않았어요 응 취하다니요 답답해요 답답할 뿐이에요 정신은 말장해요 아 물 마시고 싶어 위즈키하고 섞어 마신 것이 잘못이야 아 머리 아파 그 사람들 싸구려를 사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짖거리며 손바닥으로 연방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밖의 빗소리가 갑자기 새차게 들려왔다 조금이라도 팔을 늦으면 여인은 금방 쓰러지려 했다 여인의 머리털이 그의 뺨에 눌려 쓰러질 정도로 목을 안고 있어서 손은 품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가 바라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여인은 양쪽 팔을 빗장처럼 끼고서 심하무라가 원하는 것의 위를 눌렀으나 쥐에 있는 탓으로 힘을 쓸 수 없었던지 뭐야 이런 것 빌어먹을 망할 것 고단해 이런 것 하고 갑자기 자기의 팔꿈치를 더욱 성 물었다 그가 놀라 떼어놓고 보니 깊은 이팔 자국이 나아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그의 손바닥에 앞가슴을 내맡기고 그대로 낙서를 시작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이겠다고 하며 연극, 영화배우 이름을 30명이나 써놓은 다음 이번에는 심하무라라고만 수없이 써나갔다 심하무라의 손바닥에 든 부드럽고 부푼 것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아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여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에게 어머니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여인은 또 갑자기 괴로워하기 시작하며 몸을 바둥거리며 일어서더니 방 안 저쪽 구석으로 가서 푹 엎어졌다 안 돼, 안 돼, 가야 해, 가야 해 가긴 어떻게 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맨발로 갈래요, 기어서라도 가야 해요 위험해, 돌아가겠다면 발에다 주지 여관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험한 삐탈길이 있었다 띠를 놓쳐줄까? 좀 누워서 술을 깨는 게 좋을 텐데 그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버릇이 되었어요 하고 여인은 자세를 단정히 하고서 가슴을 폈으나 숨을 쉬기가 괴로워질 따름이었다 창을 열고 토해보려고 해도 토해지지 않았다 몸을 뒤틀며 뒹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잡는 모습이 계속되다가도 이따금 기운을 차리려는 듯이 가야지, 가야지 하고 되풀이하며 어느 듯 새벽 2시가 지났다 당신은 주무세요, 어서 주무시라 하니까요 임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있죠, 술이 좀 깨면 갈래요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하고 무릎그름으로 다가와서는 시마무라를 끌어당겼다 내 걱정은 마시고 주무시라 하니까요 시마무라가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자 여인은 책상에 기대어 가슴을 흐트러뜨린 채 물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요, 네, 일어나시라니까요 하고 말했다 어쩌자는 거야? 아니요, 그냥 주무세요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하고 시마무라는 일어났다 여인을 질질 끌고 갔다 이었고 얼굴을 이쪽저쪽으로 피해 돌리던 여인이 갑자기 세차게 입술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뒤도 고통을 호소하는 헛소리처럼 안 돼, 안 돼요, 친구로 사귀자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알 수 없다 시마무라는 그 진지한 목소리에 감동되어 이마살을 찌푸리며 귀를 쓰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의지 앞에서 싱겁게 흥이 깨어질 지경이어서 여인과의 약속을 지킬까 하고도 생각해봤다 나는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어요 결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난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당신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요? 쥐에서 반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었다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빠요 당신이 진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약한 거예요 난 그렇지 않아요 하고 정신없이 중얼거리며 기뻄을 감추려고 소매를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한참 동안 정신이 나간 것 같이 조용했으나 문덕 생각나서 푹 찌르는 듯한 말투로 당신 웃고 있군요 나를 비웃는 거죠? 웃긴 누가 웃어? 마음속으로 웃고 있죠 지금 웃지 않아도 틀림없이 나중에 웃을 거예요 하고 여인은 자리에 엎드려 흐늦게 울었다 하지만 곧 울음을 그치고 자신을 내주듯이 태도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려 정답게 이것저것 자기 신상에 관한 말을 시작했다 취한 고통은 이제 시선 듯이 가신 모양이었다 지금 있었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 얘기에 정신이 팔려 그만 깜빡 잊었네 하고 이번에는 빙그레의 미소를 지었다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어두운데요? 여기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요? 하고 몇 번이나 일어서서 창문을 열어보았다 아직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은 비가 오니까 아무도 밭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빗속의 건너편 산이며 창기슬그의 지붕이 떠오른 후에도 여인은 자리를 뜨기가 싫은 듯이 앉아 있었으나 여관 집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머리를 매만지고 시마무라가 현관까지 발에다 주려고 하는 것도 남이 볼까봐 허둥지둥 달아나듯이 혼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시마무라는 그날로 도쿄로 돌아갔던 것이다 임자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 그건 역시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연말에 이렇게 추운 고장에 오나 나중에도 웃진 않았지 여자가 문득 얼굴을 드니까 시마무라의 손바닥에 눌러대고 있었던 눈꺼풀에서 코의 양쪽가에 걸쳐 발그레하게 홍조를 띈 모습이 짙은 분화장 밑으로 비쳐 보였다 그것은 이 눈고장의 밤에 느껴지는 차가움을 연상시키며 머리털의 빛깔이 너무나도 새까맣기 때문에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 얼굴은 눈부신 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그때를 회상하는지 마치 시마무라의 말이 그녀의 몸을 점점 물들여가는 듯 했다 여인이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구자 옷깃에 벌어진 틈으로 등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까지 보여 마치 싱싱하게 젖은 발가숭이를 덜어내 놓은 듯 했다 머리털 빛깔과의 조화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앞머리가 가늘게 빽빽히 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머리카락이 사내의 머리털처럼 굵고 살점 하나 없이 뭔가 새까만 광물 같은 묵직한 중량을 느끼게 하는 빛깔이었다 조금 전 머리털이 손에 닿았을 때 이렇게 차가운 머리털은 처음이라고 놀란 것은 주의 탓이 아니라 이와 같은 머리털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마무라가 다시 바라보고 있으니 여인은 고다스판 위에서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였는데 그게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무엇을 새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도 잠자고 한참 동안이나 손꼽아 새고 있었다 5월 23일이군요 그랬던가 날짜를 새고 있었군 7월과 8일은 계속 큰 달이지 그래요. 199일 만이에요. 꼭 199일 만이에요 그런데 5월 23일이란 건 잘도 기억하고 있군 일기장을 보면 알아요 일기장을? 일기장을 쓰나? 네. 일기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무엇이나 숨김없이 그대로 적혀있으니까 혼자서 읽고 있어도 부끄러워요 언제부터? 도쿄에서 술집 접대보로 나가기 조금 전부터요 그 무렵은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살 수가 없었죠 2전인가 3전인가 하는 노트에다 자를 대고 일일이 줄을 그었었었는데 그것이 연필을 가늘게 깎았던 모양으로 줄이 깨끗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트 위쪽 끝에서부터 아래쪽 끝까지 자그마한 글씨가 빽빽이 쏘여져 있거든요 이젠 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니 그렇게는 안 돼요 물건을 아껴 쓰지 않으니까 북글씨 연습도 전에는 헌시문지에 쓰곤 했지만 요즘은 화선지에 직접 써요 줄곧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나? 예, 16살 때 것과 금년 것이 제일 재밌어요 언제나 손님 방에 들어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썼지요 밤늦게 돌아오거든요 여기까지 쓰다가 그만 잠들어버렸구나 하고 지금 읽어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 쉬는 날도 있어요 이런 산골인데다 손님 방에 나가봤자 뻔한 일 아니에요? 금년엔 페이지마다 날짜가 들어간 것밖에 살 수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일기 이야기보다 한층 더 심하무라가 의외로 감동을 받은 것은 그녀가 15,6세 때부터 자기가 읽은 소설을 일일이 적어두었다는데 그 노트가 벌써 10권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감상을 적어두는 거군 감상 같은 건 못 써요 제목과 작가와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관계 정도죠 그런 것은 적어두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소용없어요 헛수구로군 그래요 하고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명랑하게 대답하며 빠니 심하무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혀 헛수구라고 심하무라는 왠지 한 번 더 힘줘 말하려고 하는 순간 눈 내리는 소리까지도 들릴 듯한 고요함이 온 몸에 스며들었는데 그것은 여인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헛수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헛수구라고 단정해버리자 오히려 그녀의 손재가 순수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여인의 소설 이야기는 일상 사용되는 문학이라는 말과는 인연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 여성 잡지를 교환하여 읽는 정도밖에는 이 마을 사람들과의 사이엔 그다지 우정은 없으며 그 밖엔 전혀 고립해서 읽고 있는 듯했다 선택할 것도 없고 별다른 이해도 없으며 여관방 같은 데서 소설책이나 잡지를 보게 되면 빌어다가 읽는 그런 정도인 것 같기는 했지만 그녀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작품이나 작가의 이름 같은 건 심하무라가 알지 못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마치 외국 문학의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욕심 없는 거지와도 같은 가련한 감동이 있었다 자기 자신이 양서의 사진이나 글자의 의존에서 서양의 모형을 까마득하게 까마득하게 몽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일 거라고 심하무라는 생각해봤다 그녀도 또한 보지 않은 영화나 연극 이야기를 즐거운 듯 찌꺼렸다 이러한 이야기 상대에 몇 달 동안이나 줄인 나머지 이제 그 상대를 만난 기쁨에 젖어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199일 전의 그때에도 이러한 이야기에 열중한 것이 사진에서 심하무라에게 몸을 던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잊었는지 또다시 자기 말이 묘사하는 것으로 몸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적인 것에 대한 동경도 이제는 솔직한 체념에 쌓여 무심한 꿈 같은 것이 되었기에 도시 생활에 패배한 시리어의 인간 같은 교만한 불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헛수고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그녀 자신은 그것을 서글퍼하는 기색도 없으나 심하무라의 눈에는 이상이 야릇하게도 가련하게 보였다 그러한 생각에 빠져버린다면 심하무라 자신이 살고 있는 것도 헛수고라고 하는 먼 감상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녀는 산의 전기에 물들여진 싱싱한 혈색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심하무라는 그녀를 달리 보게 된 셈이어서 상대가 게이샤가 된 지금은 도리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때 그녀는 몹시 취해 있었고 마비되어 소용이 없는 팔을 안타까워하면서 뭐야 이런 것 빌어먹을 망할 놈의 것 아이 피곤해 이따위 것 하고 팔꿈치를 세차게 물어버릴 정도였다 다리가 서지질 않아서 몸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결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말한 것도 생각이 나서 심하무라는 망설이고 있자니까 여인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내뱉듯이 열두시 상행열차예요 하고 마침 그때 들려온 기적 소리와 함께 일어서더니 난폭하게 장지문과 유리창을 열어 난간에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창틀에 긁다 앉았다 찬바람이 방 안에 일시에 흘러들어왔다 기차 소리가 멀어짐에 따라 밤바람 소리같이 들렸다 이봐 춥잖아 얼빠진 사람같이 하고 심하무라도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가니 바람은 불지 않았다 일대의 눈이 얼어붙는 소리가 땅속 깊숙이 울리는 것 같은 엄숙한 밤 풍경이었다 달은 없었다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허망한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초롱초롱 떠있었다 별의 무리가 눈에 가까워짐에 따라 하늘은 더욱더 멀게 밤의 빛깔을 한층 더 짙게 해주었다 현경의 산들은 이제 첩첩이 쌓인 모습도 분간되지 않고 그 대신 그만큼의 두께가 있음직한 그을린 검은 빛깔도 별이 뜬 하늘의 한쪽 자락에 무게를 들이오고 있었다 모두가 냉랭하고 차분히 가라앉은 조화였다 심하무라가 다가서는 것을 알자 여인은 난간에 가슴을 대고 엎드렸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밤을 배경으로 하여 이것보다 더 완강한 것은 없다는 그런 모습이었다 심하무라는 또 시작이라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산들의 빛깔은 검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하얀 눈빛으로 보였다 그러자 산들이 투명하고 쓸쓸한 것 같이 느껴졌다 하늘과 산들은 조화 같은 건 되어 있지 않았다 심하무라는 여인의 목젖 부근을 잡고 감기 들어 이렇게 찬데 하고 뒤로 일으키려고 했다 여인은 난간에 꼭 달라붙으면서 목맨 소리로 난 갈래요 돌아가려무나 좀 더 이대로 놔둬요 그럼 난 목욕하고 올 거야 싫어요 여기 계세요 창문을 닫지 좀 더 이대로 놔둬요 마을은 사당이 있는 삼나무 숲에 반쯤 가려져 있으나 자동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기차 정거장의 등불은 추위로 픽픽 소리를 내며 꺼질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인의 볼도 창문의 유리도 자기의 도테라 도테라는 솜을 두껍게 넣어 만든 일본 옷입니다 자기의 도테라 옷 솜에도 손에 닿는 것 모두 심하무라는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발 밑 다다미까지 차가워져서 혼자서 목욕탕에 가려고 하니 기다려줘요 저도 가겠어요 하고 이번에는 여인이 고분고분 따라왔다 그가 벗어던지는 것을 여인이 옷 상자에 넣고 있을 때 남자 손님이 들어왔으나 심하무라의 가슴 앞에 쪼그리고 얼굴을 감춘 여인을 알아차리자 오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십시오 우린 저쪽 탕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하고 심하무라는 후다닥 말하고는 발가벗은 채 옷 상자를 안고 옆의 여탕 쪽으로 갔다 여인은 물론 부부인 채 하며 따라왔다 심하무라는 잠잤고 뒤도 보지 않고 온천탕 안으로 들어갔다 마음 놓고 너틀 웃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당 물에 입을 대고 거칠게 양치질을 했다 방에 돌아와서 여인은 옆으로 돌린 목을 가볍게 쳐들고 귀밑머리를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치켜올리며 서글퍼요 하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여인이 검은 눈을 반만 뜨고 있는 것인가 하고 가까이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은 속눈썹이었다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한잠도 자지 않았다 딱딱한 여자 허리띠를 잡아미는 소리에 심하무라는 눈을 떴다 일찍 깨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어두워요 좀 봐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여인은 전등을 껐다 내 얼굴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아직 날이 새지 않았잖아 거짓말 잘 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어때요? 하고 여인은 문을 열어져치고 못 써요 보이네요 난 돌아갈래요 새벽역 추위에 놀라 심하무라가 베개에서 얼굴을 들어보니 하늘은 아직 밤의 빛깔인데 산은 벌써 아침이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농가가 한가하니까 이렇게 일찍 나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혼자 말을 하며 여인은 매든띠를 질질 끌고 걸음을 옮기더니 방금 들어온 5시 하행열차인 손님이 없었죠 여관 사람들은 아직 안 일어났을 거야 띠를 다 메고 나서도 여인은 섰다 앉았다 하더니 이번에는 장쪽만 보고 서성거렸다 그것은 야행 동물이 아침이 두려워서 초조해하며 서성거리는 불안정한 모습과도 같았다 요사슬은 야승이 흥분되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 방 안가시 밝아졌다 여인의 빨간 뼘이 두드러져 보였다 심하무라는 놀랄만큼 산뜻하게 빨간 빛깔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뺨이 새빨갛잖아 추워서 춥진 않아요 분화장을 지웠기 때문이에요 난 잠자리에 들면 곧 발끝까지 후끈후끈해져요 하고 머리맛 경대를 향해 앉으며 이젠 아수날이 새버렸어요 돌아갈래요 심하무라는 경대 쪽을 보고 얼른 목을 움츠렸다 거울 속에 새하얗게 빛나는 건 눈이었다 그 눈 속에 여인의 빨간 뼘이 떠있다 청결한 아름다움이었다 벌써 해가 떠오르는지 거울 속 눈은 차갑게 불타는 듯한 광채를 더해갔다 그와 함께 눈에 떠오른 여인의 머리털도 산뜻한 보랏빛 광채가 나는 검정을 더욱더 짙게 드러냈다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지만 목욕통에서 넘치는 더운 물을 갑작스레 만든 도랑을 통해 여관의 벽을 따라 돌아 흐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현관 앞에서는 얇은 샘물처럼 넓게 퍼져 있었다 굶고 사나운 아키타개가 그곳의 징검다리를 타고서 한참 동안 더운 물을 핥고 있었다 창고에서 꺼내온 듯한 손님용 스키가 말리기 위하여 쭉 늘어놓여 있는데 그 아련한 곰팡이 냄새는 햇볕을 받아 오히려 달콤해지고 삼나무 가지에서 공동탕의 지붕 위에 떨어지는 눈덩어리도 따뜻한 물체인 양 형태가 흐트러졌다 이었고 연말에서부터 정월이 되면 저 길이 눈보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게이샤들은 산바지에 장화, 망토를 입고 베일을 뒤집어 쓰고서 손님방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릎의 눈의 깊이는 열차나 된다 그런 말을 하며 언덕 위하여 여관집 창문에서 여인이 나리세기선에 내려다보고 있던 언덕을 심화물어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길가에 높이 널린 기저귀 밑으로 현경의 산들이 보이는데 그 눈의 광채도 한가로웠다 푸른 양파는 아직 눈에 파묻혀 있지는 않았다 논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다 큰 길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니 조용히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처마 끝에는 조그마한 고드름이 귀엽게 빛나고 있었다 지붕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는 사나이를 쳐다보고 이봐요 하는 김에 우리 집 것도 좀 쓸어주지 않을래요? 하고 목욕하고 돌아오는 여인이 눈부신 듯이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스키처를 노리고 일찌감치 흘러들어온 역업이겠지 옆집은 유리창의 색칠한 그림도 퇴색하고 지붕이 기울어진 카페였다 대개의 지붕은 좁다란 판자로 이고 그 위에 돌이 줄지어 놓여 있다 그것들의 둥근 돌은 햇볕이 닿는 반대쪽만 눈 속에서 검은 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빛깔은 축축히 젖었다고 하기보다는 오랜 풍설에 바른 검은 먹과도 같았다 그리고 집들은 또 그들의 느낌과 흡사한 모습인데 낮은 집들이 너를 서 있는 모습은 북극답게 조용히 땅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도랑의 얼음을 안아 일으켜 길바닥에 내던지며 놀고 있었다 얼음이 힘없이 깨지면서 튕겨나갈 때 번쩍이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햇볕 속에 서 있으니까 그 얼음의 두께가 거짓말처럼 여겨져 심화무라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열 서너 살의 여자아이 하나가 돌담의 길에 서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산바지에 높은 계단을 신고 있었는데 벗은은 신지 않았으며 빨개진 맨발의 뒤꿈치가 터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의 솜나무 다발 위에 얹혀진 세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심히 털실 뭉치를 가지고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로부터 커다란 여자아이에게로 당겨지는 한오리의 흰 회색 털실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고 여덟 채 앞의 스키 제작 목공소에서는 대패 소리가 들린다 그 반대쪽 처마 밑에 게이샤가 5, 6명 모여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여관집 한이한테서 그 예명을 들은 바에 있는 코마코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했더니 역시 그녀는 그가 그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 혼자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얼굴이 새빨개질 것이다 모르는 척에 죽었으면 하고 심화무라가 생각할 사이도 없이 코마코는 벌써 목까지 새빨개져 버렸다 그렇다면 뒤로 돌았으면 좋을 텐데 거북한 듯이 눈을 내리깔면서도 그의 걸음걸이를 따라 그쪽으로 조금씩 얼굴을 돌리는 것이었다 심화무라도 볼이 화끈 달아오르는 듯해서 얼른 지나가고 있는데 코짱 코마코가 뒤쫓아왔다 곤란해요 저런데를 지나가시면 곤란하다니 이쪽이야말로 곤란해 그렇게 때로 몰려있으면 겁이 나서 지날 수가 없잖아 언제나 그런가 그래요 한낮이 지나면 얼굴을 붉기든지 통통거리며 쫓아오든지 하면 더욱더 곤란하지 않겠나 상관없어요 하고 똑똑히 말하며 코마코는 또 얼굴을 붉기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길가에 감나무를 붙잡았다 우리 집에 들려주십사 하고 달려왔어요 임자 집이 여기인가? 네 일기를 보여준다면 들려도 좋지 그건 태워버리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임자네 집은 환자가 있잖아 어머 잘도 아시네요 어젯밤 임자도 여기에 마중 나오지 않았나 찢던 파란 망토를 입고서 말이야 나도 그 환자 바로 가까이에 타고 왔지 정말 열심히 참으로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아 주는 아가씨가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인인가? 아니면 여기서 마중 나간 사람인가? 도쿄 사람? 어머니 같아서 나는 감동하여 보고 있었지 당신 어젯밤에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었죠? 하고 코마코는 발끈 화를 냈다 부인이야?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고 왜 어젯밤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분이시여 심하무라는 여인의 이러한 날카로운 성미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을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만든 까닭은 심하무라에게도 코마코에게도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러면 코마코의 성격의 표현인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어쨌든 되풀이에서 추궁을 당하고 보니 그는 급소를 질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오늘 아침 눈에 비친 거울 속에서 코마코를 보았을 때도 물론 심하무라는 해질 무렵의 기차 유리창에 비친 아가씨를 생각했던 것인데 왜 그것을 코마코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환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방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하고 코마코는 낮은 돌담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은 눈을 뒤집어쓴 밭이고 왼쪽에는 감나무가 옆집 담을 따라서 줄지어 있었다 집 앞은 꽃받친 모양인지 그 한가운데 있는 연못의 얼음은 목가에 조금 있었고 붉은 잉어가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감나무 줄기처럼 집도 낡아 있었다 눈으로 덮여 있는 지붕은 판자가 낡고 서고 처마에 물결을 그리고 있었다 봉당에 들어서니 휑하니 냉기가 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사다리 천개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다 그것은 진짜 사다리였다 방도 진짜 지붕 및 다락방이었다 누에 치던 방이에요. 놀라셨죠? 이런데도 취해 돌아와서 용케도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는군 떨어져요 하지만 그런 때는 아래층 고다스에 들어가면 대개 그대로 잠들어버려요 하고 코마코는 고다스 이불 속에 손을 넣어보고는 불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시마무라는 이상스런 방 모습을 둘러보았다 낮은 햇빛 바지 창문이 남쪽에 한 개 있으나 문살이 자잘한 장지문은 세로 발라 그 위로 햇살이 밝게 비춰들었다 벽에도 정성스럽게 반지로 발라놓아 헌 종이상자 속에 들어있는 기분이지만 머리 위는 지붕 밑이 그대로 드러나 창쪽으로 나아게 쳐져 있기 때문에 검은 정막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벽 저쪽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니 이 방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쩐지 불안정한 것 같았다 그러나 벽이며 다담이는 낡았지만 매우 청결했다 노예처럼 코마코도 투명한 몸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동식 코더스에는 산바지와 같은 무명 줄무늬 이불이 덮여 있었다 장롱은 낡았지만 코마코의 도쿄살림의 흔적인지 나뭇결이 멋진 오동나무였다 그것과는 맞지 않게 볼품없는 경대가 있었다 불건치를 한 재봉상자가 아직도 사치스러운 빛을 내고 있었다 벽에 넓은지를 층층으로 질러댄 것은 책장일 텐데 메린스로 만든 커튼이 쳐져 있었다 어젯밤의 나들이 옷이 벽에 걸려 있는데 속옷의 빨간 안감이 젖혀져 보였다 코마코는 무삽을 들고 불이 났게 사다리를 올라오더니 환자방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불은 깨끗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하고 갓빛은 머리를 숙이며 코더스의 채를 수석거리더니 환자는 장결에게 걸렸는데 이제 고향으로 죽으러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고향이라곤 하지만 아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머니의 고향이다 어머니는 항구도시에서 게이샤 노릇을 한 후에도 춤선생이 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나 아직 50도 되기 전에 중풍이 걸려 요양도 할 겸 이 온천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좋아하여 일부러 시계방에 일하러 들어가 있었으므로 항구도시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더니 얼마 안가 도교로 가 야간 학교를 다닌 모양이었다 몸에 무리가 겹친 탓이겠지만 나이는 스물여섯이라고 한다 그것만을 고마코는 단숨에 말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아가씨는 누구인가 어째서 고마코가 이 집에 있는 건가 하는 것은 역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허공에 매달린 듯한 이방의 형편으로는 고마코의 목소리가 사방에 새어나갈 것만 같다 심하무라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문 밖을 났을 때 희끄무레한 것이 어렁거려 돌아다 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샤미신 상자였다 실제보다도 큼직하고 길쭉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손님 방에 메고 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장지문이 열리며 고마짱 이걸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났다 맑고도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어디선가 메아리쳐 되돌려 올 것만 같았다 심하무라가 들어 기억하고 있는 밤기차의 창에서 논석의 역장을 부른 요코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하고 코마코가 대답하자 요코는 산바지를 입은 채로 훌쩍 샤미신을 넘었다 유리 요강을 들고 있었다 역장과 아는 것 같은 어젯밤 말투로도 이 산바지로도 요코가 이 근방의 아가씨인 것은 확실하지만 화려한 띠가 반은 산바지 위로 나와 있어 산바지의 갈색과 검정과 뒤섞인 거진 무명질문이는 선명하게 두들어져 보이고 메린스의 길다란 소매자락도 마찬가지여서 요염하게 보였다 산바지의 가랑이는 무릎 조금 위에서 갈라져 있어 훌렁훌렁해 보이고 게다가 질긴 무명이 빳빳이 보여 왠지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요코는 흘킷 쏘는 듯이 심하무라를 한 번 보았을 뿐 아무 말도 없이 봉당을 지나갔다 심하무라는 밖으로 나와서도 요코의 눈길이 그의 이마 앞에 활활 타고 있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먼 등불과도 같이 차가웠다 왜냐하면 기차의 유리창에 비춰진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상과들의 등불이 그녀의 얼굴 저쪽으로 흘러가고 등불과 눈동자가 한데 겹쳐 발그레하게 밝아졌을 때 심하무라는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인상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리라 그것을 생각하게 되자 거울 속 가득히 비치던 눈 눈 속에 떠오른 코마코의 빨간 볼도 생각났다 그리고는 걸음이 빨라졌다 좀 통통하고 하얀 다림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심하무라는 산을 바라보며 길을 걸으니 방심 상태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이 빨라졌다 언제나 방심의 상태로 곧 잘 빠지는 그로서는 저녁 풍경 속의 거울이나 아침 눈이 비친 거울이 인공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자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먼 세계였다 지금 막 나온 코마코의 방까지도 벌써 먼 세계처럼 생각되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해 놀라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니 여자 안마사가 걸어가고 있었다 심하무라는 무언가 붙잡는 듯이 이봐 안마사 나 좀 안마해 주시겠소 글쎄요 지금 몇이나 됐을까 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오른손으로 띠 사이에서 뚜껑이 달린 회중시계를 꺼내어 왼쪽 손가락 끝으로 문자판을 더듬으며 2시 35분이 지났군요 3시 반에 역 저쪽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조금 너저도 괜찮을까 용케도 시계를 보시는군요 예 유리를 빼놓았으니까요 더듬어 보면 글자를 알 수 있나요? 글자를 알 수 없습니다만 하고 여자가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큰 은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어 뚜껑을 열더니 여기가 12시 여기가 6시 그 한가운데가 3시라고 하는 식으로 손가락으로 눌러보이고 나서 이런 짐작으로 1분까지는 알 수 없어도 2분까지는 틀림없이 알 수 있지요 그래요? 비탈길 같은데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나요? 비가 오면 딸이 마승을 나옵니다 밤에는 마을 사람을 안마하느라고 여긴 올라오지 않지요 남편이 내보내지 않는 거라고 여관집 한여들이 놀리는데 딱 질색이에요 아이들은 다 컸나요? 예, 맞딸은 13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방에 들어와 한참 동안 잠자고 주무르고 있다가 먼 손님방에서 들려오는 샤미센 소리에 고개를 갸욱 그렸다 누군가? 임자는 샤미센 소리만 듣고도 게이샤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님은 부드러운 몸을 소유하셨군요 굳어져 있진 않지 굳어있긴 해요 목덜미가 알맞게 살이 쪘습니다만 술은 안 드시는 모양이군요 잘도 알아맞히는군 손님과 꼭 닮은 몸매를 가진 손님을 세 사람이나 알고 있거든요 아주 평범한 몸인데 뭘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시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지 않아요? 뭐든지 다 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임자 남편의 술 좋아함을 보고 그리 말을 하는가 보군 너무 마셔 큰일이에요 그나저나 누군가 서둘러 샤미센을 타는구먼 정말 그러네요 임자는 잘 타겠구먼 네 아홉 살 때부터 서무살 때까지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벌써 15년이나 타지 않았으니 장님은 나이에 비하여 젊게 보이는구나 하고 심하무라는 생각하며 어렸을 때의 이 겪구먼 네 손은 안마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귀는 그나마 열려 있어요 이렇게 게이샤들의 샤미센을 듣고 있노라면 따분해지기도 하고 해서 옛날의 내 자신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곤 해요 하고 또 귀를 기울이며 잊었어야의 후미짱인가? 제일 잘 타는 애와 제일 못 타는 애는 가장 잘 구별할 수 있죠 잘 타는 사람 또 있나? 코마짱이라는 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요즘 아주 잘 타더군요 음 그래 손님께서 알고 계셨나 보죠 그야 잘 탄다고 해도 이런 산중에서 하는 말이니까 아니 알진 못하지만 어제 춤선생의 아들이 돌아올 때 같은 기차를 탔지 아 그래요? 병이 나아서 돌아왔나요? 좋지 않은 것 같던데 네? 그 아드님이 도쿄에서 오랫동안 앓는 바람에 코마코라는 애가 올여름 게이샤로 나와서까지 치료비를 붙여보낸 모양이던데 어찌 된 노릇일까요? 코마코라는? 하지만 뭐 할 만큼 해줬으면 그만이지 약혼 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나 두고두고 약혼 잘하니? 그게 사실인가? 그럼요 약혼 잘하나 봐요 난 잘 모릅니다만 그런 소문이 나돌더군요 온천여관에서 여자암마서로부터 게이샤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듣더니 너무나 평범해서 도리어 뜻밖의 일이기도 했지만 코마코가 약혼자를 위해 게이샤로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줄거리인 듯해서 심하무라는 그대로 모든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심정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지만 암마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코마코가 아들의 약혼녀이며 요코는 아들의 새로운 애인이라면 그러나 아들은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한다면 심하무라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헛수구라는 말이 떠올랐다 코마코가 약혼자와의 약속을 지킨 것도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요양시킨 것도 모두 헛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코마코를 만나 대뜸 헛수구라는 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자 또다시 심하무라에게는 왠지 그녀의 존재가 순수하게 느껴졌다 이 행동의 뒷면에는 파렴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심하무라는 그것을 꾹 참고 새기며 암마사가 돌아간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불현듯 가슴이 차가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둘러보니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있었다 산골짜기는 응달이 지는 것이 빨라 벌써 어슬람한 항원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선역해가 눈에 반사되는 먼 산들은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다 이었고 산 하나하나의 원근과 고저에 따라 각가지의 습곡이 잡힌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고 봉우리에만 열번 양지를 남길 무렵이 되자 산 꼭대기 눈 뒤에는 저녁놀이 치고 있었다 마을의 시내가, 스키장, 사당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삼나무숲이 그뭇그뭇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심하무라가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따스한 등불이 켜진 것처럼 코마코가 들어왔다 스키 손님을 맞이할 준비위원회가 이 여관에서 있게 되자 그 후의 연회에 불리웠다 한다 고라스에 들어오자 갑자기 심하무라의 뺨을 어루만지며 오늘 저녁은 안 좋아 보여요 이상해요 그룹은 주물러 터뜨릴듯이 보러의사를 접고서 당신은 바보야 이미 조금 취한 듯 했으나 연회를 마치고 왔을 땐 몰라 이젠 몰라 골치야 너무나 힘이 든다 하고 경대 앞에 쓰러지더니 일시의 얼굴에 취기가 도는 것이었다 물 마시고 싶어 물 좀 줘요 얼굴을 양손으로 누르고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도 상관없이 무너지듯 기대어 있더니 이었고 바로 고쳐앉아 크림으로 분화상을 지우자 이상할 만큼 새빨간 얼굴이 드러났으므로 코마코 스스로도 즐겁다는 듯이 웃어댔다 그리고는 무척 빨리 술이 깼다 추운 듯이 어깨를 떨며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발을 한 달이 다가도록 신경쇄약증으로 지냈다는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미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어딘가에 열심히 몰두해도 무엇을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섭기만 했어요 수면을 조금 더 취할 수 없었고 그래도 손님과 함께 있노라면 제정신으로 되고요 알 수 없는 꿈을 꾸며 밥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남만 되면 다람이를 바늘로 꼭꼭 찔렀다간 빼고 그렇게 언제까지 나요 몹시 더웠는데도 게이샤로 나오게 된 것은 언제지? 6월에요 어찌 보면 지금쯤 하마마스에 가 있어야 했을는지도요 살림을 내서 코마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마마스에 사는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며 졸라댔지만 괜히 마음에 들지 않아 망설였다고 한다 좋아하지도 않을 사람을 두고 망설일 필요는 없잖아 말도 안 돼요 결혼이란 것이 그토록 대단한가? 세상에 꼭 그렇다곤 볼 수 없지만 난 신변을 말끔히 해 놓아야만 마음이 놓여요 그래? 당신이란 분 무책임하군요 그렇다면 하마마스의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있었다면 주춤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내뱉듯이 말해버리고는 하지만 제가 이 고장에 있는 동안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무슨 행동을 보여서라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하마마스 같은 먼 곳에 있으면서도 임자는 그런 걸 걱정했나? 코마코는 오랫동안 잠잠고 있다가 자기 체온을 음미하는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 문득 무심하게 임신한 줄 알았지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터져서 하고 웃음을 지으며 몸을 꼭 움츠린 듯한 자세로 시마무라의 옷깃을 어린애처럼 두 주먹으로 붙잡았다 내리가면 짙은 속눈썹이 검은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시마무라가 눈을 떠보니 코마코는 벌써 일어나 화로에 한쪽 팔꿈치를 기대고 묵은 잡지 뒤편에 낙스를 꺼적거리고 있다가 이젠 돌아가지도 못해요 식모가 불러러 와봐서 아이 꼴보기 싫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벌써 햇빛이 장지에 비쳐 달지 않겠어요? 어젯밤의 취기가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어서 그만 잠이 들었나봐요 몇 시인데 벌써 8시나 되었어요 탕에 가볼까? 하고 시마무라는 일어났다 싫어요 복도에서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하고 마치 얌전한 여자가 된 듯이 시마무라가 탕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수건을 멋있게 두르고서 바지런히 방청소를 하고 있었다 책상 다리며 화로의 가장자리까지 극성스럽게 닦고 젤을 다독거리는 모습까지도 익숙해 보였다 시마무라가 고다스에 발을 넣은 채 누워 담뱃질을 떨어뜨리자 고마코는 손수건으로 그것을 살짝 닦아내고는 제떨이를 가져왔다 시마무라는 아침부터 웃어댔다 고마코도 함께 웃었다 임자가 살림을 차린다면 남편은 걱정소리만 듣겠는데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았잖아요 빨래할 끝까지 꼬박꼬박 챙겨 놓는다고 놀림을 받긴 했지만 타고난 성품인걸요 옷장 속을 보면 여자의 성질을 알 수 있다고들 하던데 방안 가득하게 넘치는 햇볕을 따스히 쬐며 밥을 먹으면서 좋은 날씨에요 일찍 가서 샤미센 연습이라도 하면 좋았을걸 이런 날에는 소리 또한 한결 다르게 들려요 고마코는 드높게 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먼 산들은 눈에 안개가 낀 듯이 보드라운 우유빛으로 쌓여 있었다 시마무라는 안마사의 말이 떠올라 여기에서 연습하면 좋겠다고 하니 고마코는 냉큼 일어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갈아입을 올까 나가우타 책을 갖다 달라고 했다 낮에 본 그 집에 전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자 또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요거의 눈이 떠올라 그 처녀가 가져다 주나 그럴런지도 모르지요 임자는 그 집 아들의 약혼자가 된다면서 아니 언제 그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어저께 우습기도 하시지 들으면 들었다고 왜 어젯밤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러나 어제 낮과는 달리 맑고 깨끗한 미소를 지었다 임자를 격렬하지 않는 한 말하기 곤란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낭 하지 마세요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싫어요 거봐 내가 말을 꺼내니까 딴전을 피우고 있잖아 딴전 부르지 않아요 정말 당신은 그걸 고지 들었어요 그럼 또 또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군요 믿지도 않았으면서 물론 납득이 제대로 가진 않았지만 임자가 게이샤가 된 것은 약혼자의 요양비 때문이라고 하더구만 아이 기분 상해 그런 심파극이 또 어디 있어요 약혼자란 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누굴 위해 특별히 게이샤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고 있군 확실하게 말하죠 선생님이 아드님하고 나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고 입 밖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지만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속을 나나 아드님이나 어려운 푸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것뿐이에요 속급 시절 친구로군 그렇죠 하지만 떨어져 지내왔어요 도쿄로 팔려갈 때 그 사람 혼자만이 전송해 주었지요 지금은 가장 오래된 일기장의 맨 첫머리에 그 일이 적혀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만일 두 사람이 항구도시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혼했을지도 모르겠군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까 남의 일에 대해 너무 걱정스러워 하지 말아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렇지만 외박을 하는 건 좋지 않아 당신이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를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시마무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코마코가 요코에 대해 여전히 한마디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또한 요코도 요코도 기차 속에서 마치 어린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잊고 돌봐주며 함께 온 사나이의 무엇인가가 되는 코마코에게 아침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시마무라가 시마무라답게 끝없는 공상을 하고 있는데 코마짱 코마짱 하고 나지막 하면서도 맑은 음성의 요코의 아름다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유 수고했어요 하고 코마코는 옆의 산지호방으로 가서 요코상이 어머 이렇게 모두 무거운데도 요코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모양이었다 코마코는 세 번째 줄을 손가락으로 튕겨 새로의 줄을 갈아 끼운 다음 음정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벌써 그녀의 샤미센 솜씨가 훌륭함을 알았는데 고라스 위에서 큼직한 보자기를 돌쳐 펴보니 보통 연습용 책 외에도 키노이의 야시치의 샤미센 음보가 스무근 가량 들어있어 시마무라는 뜻밖이라는 듯 손에 들고 이런 걸로 연습을 해왔나 그렇지만 선생님이 안 계시니 할 수 없잖아요 집에 계시잖아 중풍이시거든요 중풍이라도 입으로 가르칠 수 있잖아 말조차 하지 못하세요 아직 춤은 움직이는 왼손으로 고쳐줄 수 있지만 샤미센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나 그럼요 여염지 반악이라면 몰라도 게이샤가 이렇듯 깊은 산중에서 기특하게시리 연습을 하고 있으니 악보 장수도 좋아하겠는걸 접대하는 데는 춤이 어떻므라 그 후에 도교에서 배운 것도 춤이었어요 샤미센은 겨우 조금 알 뿐이죠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지경이고 해서 악보에만 매달리게 돼요 노래는 안해요 노래는 춤 연습을 할 때 귀에 익은 것은 겨우 부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것은 라디오나 주위에서 얻어들은 것이라 왠지 잘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 부르는 것이어서 아주 무서울 거예요 더군다나 단골 손님 앞에 서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앞이라면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지만 하고 약간 수줍한 표정을 지으며 노래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자아 하고 몸을 가다듬고 시마무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시마무라는 흠칫 귀가 질렸다 그는 도교의 빈민가 출신이어서 어렸을 적부터 가부키라든가 일본 춤 같은 것과 친숙했으므로 나가우타의 구절쯤은 익히 알고 있고 절로 귀에 익었지만 직접 배우지는 않았었다 나가우타라고 하면 곧 춤추는 무대가 연상되었지 게이샤의 술자석은 생각나지 않았다 싫어요 제일 어스되는 손님이시오 하고 코마코는 아랫입술 지그시 깨물며 샤미센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다른 사람이 된 듯 순순히 악보를 펴고서 올가을 악보를 보며 익혔어요 간진초였다 벼랑간 시마무라는 볼이 소름 끼칠 만큼 시원해지더니 뱃속까지 맑아지는 것이었다 어이없이 텅 빈 듯한 머릿속 가득이 샤미센의 가락이 울려 퍼졌다 정말로 그는 놀랐다고 하기보다는 녹초가 되도록 얻어 터진 듯한 기분이었다 경건한 생각에 감동되고 회안의 정으로 씻겨져 나갔다 자신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게 되어 코마코의 힘이 인도하는 대로 휩싸여 흘러가는 것을 기꺼워하며 몸을 푹 맡긴 채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19이나 20살 된 시골 게이샤의 샤미센쯤은 별거 아니지 않는가 손님방인데도 마치 무대 위에서 연주하듯이 타고 있지 않은가 혹 나 자신의 산에 대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시마무라는 생각해 보았다 일부러 코마코는 아무 억양 없이 구절을 단조롭게 읽기도 하고 여기는 너리다느니 귀찮다느니 하며 훌쩍 건너뛰기도 하다가 점점 신바람이 나는 듯 노랫소리가 높아지자 발목소리가 어디까지 세차게 맑아지는 것인가 하여 시마무라는 두려워서 오히려 처세를 부리듯이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간진초가 끝나자 시마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 이 여인은 나에게 반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한 어리석었다 이러한 날엔 샤미센 소리가 달라져요 하고 눈이 그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코마코가 말할 만도 했다 공기가 다른 극장의 벽이며 청중도 없으며 도시의 먼지조차도 없고 다만 소리만이 순수한 겨울 아침에 드맑게 울려 퍼져서 먼 눈 덮인 산까지 똑바로 퍼져갔다 언제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산골짜기의 커다란 자연을 벗삼아 고독하게 연습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으리라 당연히 발목이 세워지는 것이었다 고독이 예수를 무너뜨리고 야성의 의지력을 깃들게 한 것이었다 얼마쯤의 소질이 있다고는 하나 복잡스러운 곡을 악보야만 어존하여 익히고 악보 없이도 샤미센을 잘 탈 수 있게끔 되기까진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두껍게 쌓여갔음에 틀림없다 시마무라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 라고 생각되는 모어남은 동경일 뿐이어서 애처롭게만 여겨지는 코마코의 생활태도가 그녀 스스로의 가치로서 당당하게 발목소리에 맑게 넘쳐 흐르는 것이리라 깨날픈 손으로 능숙하게 그리고 재치있게 타는 샤미센 소리는 귀에 설고 그저 음룰의 감정만을 집착하는 정도인 시마무라가 코마코에게는 딱 맞는 청중일이라 세 번째 곡으로 미야코돌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는 그 곡의 요염하고 부드러운 맛도 있어 시마무라는 이젠 소름 끼치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고 따뜻하며 평안해져서 코마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육체에 대한 친근함이 느껴져 왔다 날씬하게 높은 코는 약간 쓸쓸한 인상을 주지만 볼이 신선하게 상기되어 있어 나는 여기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듯했다 아름답고 새빨간 매끄러운 입술을 조그맣게 오므릴 때에도 그기에 비치는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듯하고 그러면서도 노래를 따라 입을 크게 벌려도 또한 슬픈듯이 곧 오므라지는 것이 그녀의 육체의 매력 그 자체였다 아래로 쳐진 듯한 눈썹 아래 눈초리가 치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채 일부러 정확하게 그린 듯한 눈은 촉촉히 젖어 빛을 바라고 있어 어리게 보였다 분을 바른 흔적도 없고 도시의 물장사로 트인 데다가 산의 빛이 흡수되었다 구나 할 백합이나 양파의 뿌리를 벗겨놓은 것 같은 싱싱한 피부는 목들 밑까지 피비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어 그 무엇보다도 맑고 순결하게 보였다 자세를 바르게 하여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달리 처녀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습 중이라면서 악보를 보며 신곡 우라시마를 타고나더니 잠자코 발목을 줄 밑에 끼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았다 갑작스레 교태가 넘쳐 흘렀다 시마무라는 무어라 말도 못했으나 고맙고도 시마무라의 비평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그저 즐거운 표정이었다 임자는 이곳 게이샤의 샤미센 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 그러면요 알고 말고요 이 시명도 채 안 되거든요 도도이스가 제일 알아맞히기 쉬워요 그 사람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거든요 그리곤 또 샤미센을 들더니 오른발을 굽힌 채 그 장단지에 샤미센의 몸통을 얹은 후 허리를 왼편으로 빼며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여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하고 배웠어요 하며 샤미센의 줄이 메워져 있는 길쭉한 부분을 들여다보며 구로 가미 노 하고 어린 목소리로 부르며 톡톡 튕겼다 쿠로카미를 제일 처음으로 배웠나 아니요 하고 코마코는 어린 시절에 하던 몸짓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그 후로는 자고 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코마코는 굳이 날 새기 전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코마코 짱 하고 말끝을 올리며 복도 멀리에서 부르는 여관집 여자아이를 고다스 속에 안하다가 들여놓고는 아무런 생각 없이 놀고 나서 정오가 되면 그 세살짜리 여자애와 같이 목욕탕에 가기도 했다 목욕 후에 머리를 빗겨주며 이에는 게이샤만 보면 코마코 짱이라고 말끝을 올리며 불러대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에 일본 머리만 넣으면 코마코 짱이라는 거예요 난 어린애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걸 느끼는가 봐요 키밑장 코마코 짱내로 놀러갈까 하며 일어섰으나 또 복도의 등의자에 한가로이 걸터앉아 도교 근달들이에요 벌써 지치고 있어요 산기슬기 스키장을 바로 옆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높직한 지대에 이 방이 있었다 심함으로도 고다스에서 돌아다 보니 비타른 눈이 얼룩져 있어 금은 스키복 차림의 대여섯 명이 저쪽 아래의 밭 가운데를 지치고 있었다 그 계단식 밭두렁은 아직 눈에 덮여 있지 않았고 꽤 경사지지도 않아 도무지 탈만한 것이 못되었다 학생들 같은데 일요일인가 보군 저래도 재미있을까 그렇지만 적은 좋은 자세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며 코마코는 혼자 하는 말로 스키장에서 게이샤에게 인사를 받으면 아니 이거 임자 아니야 하며 손님은 놀란다나요 새까맣게 눈에 탄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는 화장을 하고 있으니 말해요 역시 스키복을 입고서 아니요 산바지요 어 올해에는 스키 타는 걸 둬야 될까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키미쩡 어서가자 오늘 밤은 눈이 와요 눈옥이 선 날 밤은 추워져요 시마무라가 코마코가 앉았던 등어자에 기대니 스키장 바깥 언덕길로 키미코의 손을 잡고 돌아가고 있는 코마코의 모습이 보였다 구름에 가리워 그늘이 진 산과 아직도 햇볕을 받고 있는 산이 마주 겹쳐져 응달과 양달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은 좀 우울한 풍경이었으나 어느 듯 스키장에도 그늘이 썼다 창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니 시든 쿠카 울타리에 우무와 같은 서리빨이 서 있었다 그러나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는 물받이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날 밤엔 눈은 내리지 않고 싸라기 눈이 내린 뒤 비가 왔다 돌아가기 전날 달 밝은 밤 공기가 무섭게 차가워진 후에 시마무라는 다시 한번 코마코를 불렀다 그랬더니 두시 가까이나 되었는데 산책을 나가자고 졸라댔다 왠일인지 그를 거칠게 안아 일으켜 억지로 데리고 나갔다 길은 얼어붙어 있었다 마을은 한기 속에 고요히 침묵하고 있었다 코마코는 옷자락을 걷어 뒤에 찔러 넣었다 달은 마치 파르스름한 얼음 속의 칼날처럼 맑게 비치고 있었다 여까지 가는 거예요 미친 모양이군 왕복 심리나 돼 당신 언제 도교로 가실 것이오? 그 전에 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마무라는 어깨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온통 추위로 저렸다 방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코마코는 풀이 죽은 듯 있더니 고다스에 깊숙이 양팔을 넣고 고개를 떨구며 전과는 다르게 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고다스 덮개는 그대로 즉 이불과 그것이 겹쳐서 요의 한쪽 자락이 고다스 가장자리에 닿도록 잠자리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그녀는 옆으로 고다스를 끼고 앉아 잠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그러는거지 돌아갈까봐요 바보같은 소리 괜찮아요 당신은 푹 주무셔요 난 이렇게 있고 싶으니까 근데 왜 돌아간다고 했지 안 돌아갈 거예요 그저 날이 새울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리지마 고집 같은 건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음 괜히 고달파져서 그래요 뭐야 그런걸 가지고 조금도 상관할 것 없어 하고 시마무라는 웃으며 아무런 짓도 안 할 거야 싫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렇게 마구 걷나 가겠어요 가지 않아도 돼 괴로워요 저 그만 도교로 돌아가주세요 힘들어요 하고 고마코는 고다스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괴롭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깊이 빠져들어갈 것만 같은 불안감에서 일까 아님 이러한 때에 꼭 참고 견디어야만 하는 안타까움에서 일까 여인의 마음이 그 정도에 까지 와 있는 걸까 하고 시마무라는 한동안 묵묵히 있었다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사실은 내일 가려고 해 어머 왜 돌아가셔요 하며 코마코는 금세 잠이 깬 듯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계속 있어 보았자 내가 임자를 어찌 해줄 수도 없지 않소 멍하니 시마무라를 보고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친 어투로 그게 나빠요 당신 그 점이 나쁘단 말이에요 하며 안달이 난 듯 다가오더니 갑자기 시마무라의 목에 매달려 흔들며 당신 그런 말 하는 거 나빠요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깐요 하며 정신없이 찌꺼려 대더니 제 불에 썰어져 미친 듯 체면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젖은 눈을 뜨더니 정말로 내일 돌아가셔요 하며 조용히 묻고는 머리카락을 줍는 것이었다 시마무라는 다음날 오후 3시에 떠나기로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여관 지배인이 코마코를 살그머니 불러냈다 그러세요 11시쯤으로 해놓으세요 하는 코마코의 대답이 들려왔다 16시간이나 7시간은 너무나 길다고 지배인이 생각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계산서를 보니 아침 5시에 돌아간 것은 5시까지 이튿날 12시에 돌아간 것은 12시까지 모두 시간 계산이 되어 있었다 코마코는 코트에 흰 목도리를 두르고 여까지 배웅하러 나와주었다 개달의 나무 열매의 장아찌며 버섯 통조림 등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물을 사고서도 아직 20분이나 남아 역 앞의 자그마하고도 높직한 광장을 거닐며 사방천지가 눈 쌓인 산으로 둘러 쌓인 좁은 마을이구나 하며 쭉 보고 있노라니 코마코의 새까만 머리가 그늘진 산골짜기의 쓸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처롭게 느껴졌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강하류의 사늘 위에 한줄기 열번 햇살이 비치고 있는 곳이 있었다 내가 온 뒤로 눈이 많이 녹았는걸 하지만 이틀 동안 내리면 금방 여섯 자나 쌓이는걸요 계속 내리면 전신조의 전등이 눈 속에 파묻혀 버려요 당신을 생각하며 걷다간 전선에 목이 걸려 몸이 상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쌓이는가 요 앞 동네의 중학교에서는 큰 눈이 온 아침에 기숙사의 이청창에서 알몸으로 눈 속에 뛰어든대요 몸이 눈 속에 푹 빠져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 물 속에서 헤엄칠 때처럼 눈의 아랫바닥을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저봐요 러셀이 있어요 눈 구경하러 오고 싶은데 정월엔 여관이 붐빌 거야 참 기차는 눈사태에 파묻히진 않나 당신도 참 사치스러워요 그런 생활만 하시나요 하며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수염은 왜 기르지 않으세요 응 이젠 길러볼까 해 하며 플러스럼하게 짙은 면도 자극을 쓰다듬더니 자신의 입가에 한줄기의 근사한 주름이 있어 부드러운 뼘을 예리한 무신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고마코도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임자는 그 뭐랄까 분화상이 끝나고 난 뒤면 방금 면도를 한 것 같은 얼굴이더군 기분 나쁘게 까마귀가 울고 있네요 어디서 우는 걸까 아이 추워 하며 고마코는 하늘을 쳐다보곤 양쪽 팔꿈치로 겨드랑이 부근을 꼭 눌렀다 대합실의 난로 뿌리나 쬐할까 그때 큰 길에서 정거장으로 끊기는 넓은 길을 허겁지겁 달려오는 산바지 차림의 요코가 보였다 아 코마코짱 유키오 상이 코마코짱 하며 요코는 숨을 헐떡 끓이며 마치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이 코마코의 어깨를 붙잡고는 빨리 함께 가요 환자가 이상해요 빨리요 코마코는 어깨의 아픔을 참기라도 하듯이 눈을 꼭 갔더니 금방 얼굴빛이 싹 가셨으나 뜻밖에도 또렷이 고개를 흔들었다 손님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난 못 돌아가 시마무라는 놀라며 전송이라니 그럴 것 없어 상관없어 안 돼요 당신이 이젠 영영 안 오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올 거야 온대두 요코는 그런 말이 조금도 들리지 않는 듯 서두르며 조금 전에 여관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여기에 갔다기에 달려온 거예요 육교상이 찾고 있어요 하며 코마코를 잡아당기는데도 꼼짝도 안타가 갑삭이 뿌리치며 싫어 그 순간 두세 발자국 비틀거린 코마코는 웩 하고 구역질을 했으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눈가가 가졌더니 뺨에 소름이 돋아났다 요코는 멍하니 몸이 굳어진 채 코마코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얼굴 표정은 너무 진지한 까닭으로 화가 난 것인지 놀란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가명가도 같이 단순하게 보였다 그런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갑자기 시마무라의 손을 붙잡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세요 네 하며 한결같이 높은 목소리로 매달리며 졸랐다 네 돌려보내야죠 하고 시마무라는 큰소리로 말했다 빨리 돌아가 바보같은 이라고 당신이 무슨 참견이에요 하며 코마코는 시마무라에게 말하며 요코를 그에게서 밀쳐내고 있었다 시마무라가 역앞의 자동차를 가리키려고 하자 요코에게 힘껏 붙잡혀있던 손끝이 저려왔다 저 차로 지금 곧 돌려보낼 테니 당신은 먼저 가는 게 좋겠소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하니 요코는 꾸벅 고개를 끄덕이곤 빨리 와야 해요 빨리요 하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리기 시작했다 어이없는 일이긴 했으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저 처녀는 어째서 언제나 저렀듯 진지한 것일까 하고 이 상황과 어긋나는 의문이 시마무라의 마음을 스쳐갔다 요코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는 눈 덮인 산에서 메아리쳐 돌아올 것처럼 그의 귀전의 여운으로 남았다 어딜 가는 거예요 하며 코마코는 시마무라가 자동차 운전수를 차절히 하자 되돌아 서게 하고는 싫어요 돌아가지 않겠어요 했다 그 순간 시마무라는 코마코에게서 육체적인 증오를 느꼈다 너희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집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보고 싶어해 부르러 온 게 아니겠어 순순히 돌아가 평생 후회할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어서 이게 그게 아니에요 당신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자가 도교로 팔려갈 때 유일하게 혼자서 전송해준 사람이 아니던가 가장 오래된 일기의 매 첫 부분에 쓰여있는 그 사람의 최후를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의 마지막 페이지를 임자가 차지할 수 있도록 가야만 해 싫어요 사람 죽어가는 모습 보는 건 차가운 박정이라 하기엔 너무 뜨거운 애정으로 들려서 시마무라가 망설이고 있노라니까 일기 같은 건 이젠 쓸 수 없게 데워버렸어요 태워버리고 싶어요 하며 코마코가 중얼거리는 사이에 웬일인지 뺨이 발그레에 물들어지며 당신은 참 순진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라면 제 일기를 다 붙여드려도 되겠어요 당신 날 비웃진 않겠지요 시마무라는 까닭모를 감동에 사로잡혀 그렇다 나만큼 솔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더 이상 코마코에게 굳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다 코마코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여관의 역전 출장소에서 지배인이 나와 개차를 알려주었다 음사하는 겨울옷차림의 시골사람 너대명이 말없는 가운데 오르고 내렸을 뿐이다 역내로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며 코마코는 대합실 창쪽에 서 있었다 창의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기차 안에서 내려다보니 그것은 초라한 한촌의 과일 가게에 놓여있는 더러운 유리상자 속을 이상한 과일 단 한 개 잊혀진 채로 있는 것과도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자 대합실의 유리가 번쩍 빛나면서 코마코의 얼굴이 그 빛 속에 환하게 타오른다고 느껴졌다 이미 사라졌지만 이것은 그날 아침 눈에 비친 거울 속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밝으스레 한 뺨이었다 또다시 시마무라에겐 현실이라는 것과 이별을 구하는 순간의 빛깔이기도 하였다 현 접경의 산을 북쪽에서 올라가다가 긴 터널을 빠져나가니 겨울 오후의 열번 빛이 땅 속의 어둠에 흡수되어 버린 듯하고 낡은 기차는 밝은 껍질을 터널 속에 벗어놓고 나온 듯 벌써 봉우리와 들의 한 저녁빛이 깃들기 시작하는 산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아직 눈이 보이지 않았다 강물을 따라 넓은 들판으로 나오자 산의 정상은 재미있게 잘라 깎아 놓은 듯 보이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완만한 사순이 먼 기습까지 뻗어 산 끝에 달이 채색되어 있는 듯 했다 들판 끝에 있는 산 전체를 열번 석양빛의 하늘이 짙은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달은 아직 연한 빛을 띄고 했지만 겨울밤의 맑고 차가운 느낌은 없었다 새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완만한 상기 슬기 경사진 들판에 막힘없이 탁 트인 좌우에 널리 뻗쳐 상기 슬기에 닿은 곳에 수력발전소 비슷한 건물이 있었다 모든 것이 겨울 차창에 반영되는 쓸쓸한 풍경이었다 기차 안의 스팀의 훈훈함으로 창이 뿌옇게 되기 시작하고 창 밖으로 보이는 들력이 어선풀해해지며 승객의 모습이 반쯤 유리창에 비쳤다 저녁 풍경도 거울의 한 장난이었다 동해도선도 다른 나라의 기차같이 낡고 색바랜 구식기차로 서너 차량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거실이라 전등불도 어두웠다 시마무라는 비현실적인 것에 몸을 맡겨 시간이나 거리감마저도 사라진 채 호망스럽게 그저 가는 듯한 방심상태로 되자 단순한 차바퀴 소리가 여인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짧게 끊어지면서도 여인이 힘껏 살고 있다는 표지같이 듣기가 괴로워 잊지 못하는 지도 모르지만 이렇듯 멀어지만 가는 지금의 시마무라에게 향수를 더해주는 것일 뿐 이제는 벌써 먼 음성일 뿐이었다 바로 이때쯤 유키오가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 어째스 코마코는 그토록 돌아가려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유키오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기차 안의 사람은 음사 날이 많지 적은 숫자였다 50대를 50대를 넘긴 어느 사나이의 뺨 색깔이 유난히도 빨개 보이는 처녀가 서로 맞은편에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쉼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 살이 두리둥실 쪄서 통통해진 어깨에 검은색 목도리를 둘러나가시는 참으로 불타는 듯한 보기 좋은 혈색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가슴을 쑥 들이내민 채 열심으로 들으며 즐거운 듯이 대답하기도 했다 장글이 여행을 목적으로 올라탄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런데 제사공장의 굴뚝이 보이는 정거장에 기차가 멈추자 재미있게 앞자리의 아가씨와 얘기했던 그 사나이가 선반에서 허둥거리며 보들고리를 내려 창밖 플랫폼으로 떨어뜨리며 자 그럼 언젠가 인연이 있으면 또 보게 되겠지 하며 그 아가씨에게 한마디 작별을 남기곤 내려갔다 그 순간 시마무라는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스스로도 적당히 놀랐다 그제서야 시마무라도 여인과 작별하여 돌아가고 있는 쓸쓸하고 외로운 길임을 느꼈다 우연히 한 기차 안의 서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을 뿐인 두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 사나이는 행상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겠지 하고 생각되었다 나방들이 알을 가는 시기이므로 함부로 양복을 횟대나 벽에 그냥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도교를 떠날 때 아내가 말하던 일이 기억났다 과연 여관방 추녀 끝에 매달린 장식 등에는 옥수수 빛의 큼직한 나방들이 연일곱마리나 달라붙어 있었고 바로 옆방의 산초방 햇대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통통하게 살이 찐 작은 나방이 붙어 있었다 창가에는 여름에 쳐어두었던 방충망이 그대로 있었고 그 방에 일부러 붙여둔 것처럼 역시 나방 한 마리가 젓갈색의 작은 깃털 같이 생긴 촉각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날개만큼은 투명한 연두빛이여서 여자의 손가락 길이만 했다 저쪽 건너편에 늘어서 있는 접경의 산들은 지는 해의 빛을 받아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어 이 조그만 점 같은 연두빛은 도리어 죽음처럼 보였다 유독 앞날개와 뒷날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만큼은 짙은 초록빛이여서 가을 바람이 논일면 그대로 열번 종이처럼 팔랑팔랑 한들 그렸다 살아있는 것 같아 심하무라는 일어나서 방충망의 안쪽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았지만 나방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주먹으로 툭 치니까 그제서야 나뭇잎처럼 사뿐히 떨어지다가 다시 가볍게 날아올랐다 유심히 살펴보니 건너편 삼나무 숲의 잠자리 떼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꼭 민들레의 솜틀이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산기슭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은 삼나무의 가지 끝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흰 쌀이꽃을 뭉쳐놓은 듯 꽃들이 낮은 사느리에 만바라에 있어 엄빛을 바라고 있는 광경을 심하무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며 있었다 탕에서 나왔을 때 러시아 여자인 도부장수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깊은 산골까지 찾아들어오는가 싶어 시마무라는 신기한 듯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흔해 빠진 1번째 화장품과 머리 장식품 등이었다 40을 벌써 넘긴 듯한 얼굴에는 잔조름이 찌들어 있었지만 굵은 목덜미만큼은 하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당신 어디에서 왔소? 하고 시마무라가 물어보자 어디에서 왔냐고요? 난 어느 곳에서 왔을까? 하며 러시아 여인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듯 보따리를 챙기면서도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그저 큰 보따리를 둘러매고 일었었는데 더러운 천으로 엉성하게 이연듯한 스커트는 이미 양장 스타일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신발은 신고 있었으며 일본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함께 옆에서 전송을 해주던 여관집 아주머니에게 이끌려 시마무라가 사무실에 들어가니 화루가 화루가의 웬 커다란 몸집의 여인이 앉아있었다 여인은 옷자락을 잡으며 일어섰는데 검은색 몬스키를 입고 있었다 스키장의 손전사진에 나들이 옷을 입고 위에 무명 산바지를 걸친 후 코마코와 나란히 스키를 타고 있던 시마무라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게이샤였다 포동포동살이 붙은 어젓한 분위기의 30대 여인이었다 여관집 주인은 부젓가락을 화로 위에 걸쳐놓곤 타원형 모양의 좀 큼직한 만두를 굽고 있었다 축하 선물로 만든 건데 이거 심심풀이로 하나 더 셔 보시지요 방금 그 여자 그만두었나요 네 좋은 게이샤이었나 보군요 네 이젠 기한이 다 되어 인사드릴 겸 찾아온 거죠 인기가 좋았었는데 따끈따끈한 만두를 호호 불어가며 한입 베어 먹으니 뻣뻣한 껍질의 묵은 냄새로 약간 시큼했다 창 바깥으로는 지는 햇볕에 빨갛게 익은 감의 물들은 모양이 자세거리의 대나무통에 반사되는 듯 했다 저렇듯 긴 것도 있었구만 저거 참 억세요 하고 시마무라는 놀라며 언덕길을 쳐다보았다 여기로 가는 할머니의 키보다 두 배나 더 컸으며 길다란 이삭이 달려 있었다 네 저건 억새예요 억새요? 저게 정말 억새예요? 철도승 철도승의 온천천람회 때 찻집 비슷한 것을 만들곤 이곳의 억새로 이었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교의 어느 분이 그대로 몽땅 사갔다나 봐요. 억새였군요. 하고 시마무라는 또 한 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산에 피어있는 것이 억새였군요. 쌀이 꽃인 줄 알았어요. 시마무라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첫눈에 뛴 것이 산의 흰 꽃이었다. 급경사진 사늘이 꼭대기 부근에 온통 은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으니까. 그것은 산을 흠뻑 적셔주고 있는 가을 햇살 같아서 아아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흰 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데서 보이는 억새의 이 모양은 먼 데서 바라보던 감상과는 전혀 달랐다. 커다란 다발은 짊어지는 여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언덕길 양편에 있는 돌담을 스쳐 지나갈 때에는 사르륵 사르 소리를 내는 탐스러운 이상무더기였다. 10쪽 전등이 희미하게 켜진 방에 들어서 보니 몸통이 통통화된 나방이 꼬문치를 한 횟대에 알을 까놓고 기어다니고 있었으며 사르륵 소리를 내는 탐스러운 이상무더기였다. 10쪽 전등이 희미하게 켜진 방에 들어서 보니 몸통이 통통화된 나방이 꼬문치를 한 횟대에 알을 까놓고 기어다니고 있었으며 처마 끝의 나방도 장식 등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있었다. 벌레는 대낮부터 요란스레 울어댔다. 코마코는 조금 뒤늦게 들어왔다. 복도에 서 있는 채로 시마모레를 쏘아보며 당신 무엇하러 왔어요? 이런 곳에 무엇하러 왔느냐 말해요. 임자가 보고 싶어 왔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 도쿄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셔. 그러면서 안고는 말소리를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이젠 전송하는 것이 두려워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기분이 들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번엔 말없이 돌아가야겠군. 싫어요. 정거장에만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유키오는 어찌 되었나? 죽었어요. 임자가 나를 전송하러 나온 그 사이에?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송이란 게 무척 마음 아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음.. 당신 2월 14일엔 어찌 된 일이에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앞으론 거짓말만 하는 당신의 말 따위는 믿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시라구요. 2월 14일은 새쪽기 축제가 있는 날이다. 역시 눈고장다운 어린이들의 연중행사 놀이이다. 마을 어린이들은 벌써 열흘 전부터 집신을 신고 눈을 밟아 다져 그것으로 된 널조각을 두자 사방쯤 되게 떠내어 겹겹으로 쌓아올려 사방 세 칸에 높이 열차 남짓되는 눈사당을 만들었다. 14일 밤에는 집집의 인줄을 모아가지고서 사당 앞에다 환하게 모닥불을 피운다. 이 마을의 정월 설날이 2월 초하루이니 인줄이 넉넉하게 마련이었다. 그렇게 하여 어린이들은 눈사당의 지붕 위로 올라가 새쪽기 노래를 부른 다음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켜고 밤샘을 시작한다. 그런 후 다시 한번 15일 새벽에 눈사당 지붕 위에서 새쪽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때마침 그 시기엔 눈이 제일 많이 내릴 때니 시마무라는 새쪽기 축제를 꼭 보러 오겠다고 약속해 두었었다. 난 2월경에 장사를 쉬고 집에 갔었어요. 틀림없이 당신이 오실 거라고 믿건 불이 났게 14일에 돌아왔잖아요. 차라리 더 천천히 간호하다가 왔더라면 좋았을걸. 누가 아팠나? 선생님께서 항구로 가셨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내가 마침 우리 집에 있을 때 전보가 와서 간호해 드릴 수 있었어요. 다 나으셨나? 아니요. 그거 참 안 됐군. 하며 시마무라가 약속을 어긴 것이며 선생의 아파하는 것까지 모두 미안하고 슬퍼하듯이 말하니까 응 하며 코마코는 갑작스레 조용하게 고개를 내졌고는 손수건을 가지고 책상을 톡톡 털며 지독한 벌레로군. 밥상에서 다다미 위까지 자질구레한 날벌레들이 허옇게 떨어져 내렸으며 작은 나방이 수없이 전등 주위로 몰려들었다. 방충망 밖에서도 몇 종류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나방들이 따닥따닥 달라붙어 밝게 비치는 달빛 위로 드러났다. 위가 걸려요. 위가 하며 코마코는 양손을 띠 사이로 푹 집어넣더니 시마무라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옥기 시벌어져 짙은 분화장내가 나는 목덜미에 모기보다도 작은 벌레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떼지어 날아둘더니 죽어서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목덜미 아래는 작년보다 통통하게 기름살이 올라있어 어느덧 스물한살이 되었구나 하고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그의 무릎으로 미지근한 흥기가 스며들어왔다. 저보고 동백실로 가보라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싱글싱글 웃잖아요. 어휴 꼴보기 싫어. 언니를 기차역까지 전송하고 돌아와 편안하게 잠으로 빠져들어 갈까 하는데 여기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이 귀찮아져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엔 언니의 송별의 관계로 너무 과음을 했어요. 방금도 사무실에서 웃고만 있길래 그냥 와보니 당신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1년만이죠? 당신이라는 분은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인가요? 송별의 만두 나도 먹었지. 그랬어요? 하며 코마코는 시마모라의 무릎 위에 눌러대고 있던 뺨을 들었다. 그 부부만이 유난히 빨개져서 갑자기 어리게 느껴졌다. 그 나이든 게이샤를 여기서부터 두 번째 정거장 되는 데까지 배웅해 주고 왔노라고 했다. 여기도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뭐든지 마음들이 맞아 재미가 있었는데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요. 키크유 언니는 인기도 제일 좋아 600번이 안 되는 때가 없어 주인도 소중히 여겼었고 무슨 일이든지 언니가 중심이 되었었는데 가버리니까 난 너무 쓸쓸해요. 키크유 언니가 기한이 다 돼 태어난 동네로 돌아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마모라는 그 여자가 결혼을 할 것인가 계속 물장사를 할 물었다. 언니는 전에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곳으로 온 건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며 코마코는 그 다음 얘기가 있는 눈치더니 우물쭈물 주저하다가 달빛이 환히 비치고 있는 계단식 밭의 아래쪽을 내려다보곤 저 언덕 중간쯤에 새로 지은 듯한 집이 보이세요? 키쿠무라라고 불리는 요리집? 네, 원래는 저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언니가 처신을 잘못하는 바람에 저까지 어렵게 되었어요. 자기를 위해 집까지 지어주었는데 막상 들어갈 시기가 되자 애인이 생겼다며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 애인과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알고보니 사기를 당했던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어쩌는 건지도 모르게 되나봐요. 그 상대자가 달아났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요리집 주인에게 사과를 하며 화해를 해 다시 그 가게를 달랄 수도 없게 되었고 이 마을에 남아있으려니 민망신스럽기도 해서 다른 곳으로 돈벌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됐어요. 우리도 자세한 사연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나봐요. 사내가 한 대명쯤 되었나? 글쎄요. 하며 코마코는 미소를 머금곤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언니도 참 마음이 약했어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었죠. 어쩔 수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뭔데요? 하며 고개를 숙여 머리 장식으로 머리를 긁어댔다. 전송으로 가는 도중에 가슴이 아파 혼났어요. 그랬나 그럼 에스 만들어 놓은 가게는 어찌 되었어? 본처가 와서 하고 있나봐요. 본처가 하고 있다니 그거 재미있군 그래. 개업일이 눈앞에 닥쳤는데 어떡해요?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어린애들 모두 데리고 이사를 올 수밖에요. 아니 집은 어떡하고? 아 할머니 한 분만 남아계시대요. 원래 주인이 농사꾼이었는데 이런 장사를 좋아한대요.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남봉꾼이구먼 꽤 나이도 많을텐데 젊어요? 서른두세시나 됐을까? 어 저런 첩이 본처보다 나이가 더 많을 뻔했구먼 스물일곱 동갑이래요. 그러면 키쿠모라란 키쿠유어의 키쿠를 딴 것이겠지. 그래 그것을 본처가 경영한단 말이지. 기왕에 내건 간판을 다른걸로 갈아치울 수 없으니 그랬겠지요. 시마무라가 웃기쓸렴이자 코마코는 일어나 창문을 닫으며 언니는 당신을 알고 있더군요. 오셨다고 아까 알려주던걸요. 우연히 사무실에서 인사하러 왔을 때 마주쳤지. 무슨 얘기라도 나눴어요? 아니 아 당신이 지금의 내 기분을 아실까요? 하며 코마코는 다시금 닫았던 장지문을 활짝 열곤 창쪽으로 내던지듯이 글타앉았다. 시마무라는 잠시 후에 하늘의 별빛이 도쿄와는 다르군. 정말 공중에 떠있는 듯해 달밤이라 덜한 편이에요. 세상에 올해 겨울은 눈이 지독하게 많았어요. 기찰도 가끔 연착했던 모양이던데 네 너무나 무서울 정도였어요. 자동차가 다니게 된 것도 다른 애보다도 한 달 가량이나 늦어진 5월이었어요. 스키장의 매점 2층을 눈사태가 덮치고 지나갔는데 아래층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그저 쥐가 갉아먹으려니 하고 있다가 아 2층으로 올라갔었는데 온통 눈투성이로 덧문이고 뭐고 눈이 모두 썰어 가버린 거예요. 표층 눈사태라는 것으로 라디오에서 크게 방송한 탓인지 겁을 먹은 스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요. 저도 올해는 스키를 타지 않으려고 장비를 남에게 주었는데 그래도 두세 번 탔나봐요. 나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지냈나?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2월에는 틀림없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구에 돌아갔으면 그렇다고 편지를 보내지 그랬어. 싫어요. 그런 철양한 짓은 하기 싫어요. 부인에게 보여줘도 괜찮을 편지 따위는 쓰기 싫어요. 눈치를 봐가며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비참하잖아요. 고마코는 재빨리 내뱉는 듯한 투로 말했다. 심하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벌레들 속에 앉아있지 말고 전등을 꺼요. 여인의 귀바퀴까지 또렷한 그림자가 새겨질 정도로 밝은 달빛이 방안 깊숙이 비쳐들어 다다미에 푸른빛이 감도는 듯했다. 고마코의 고마코의 입술은 매끈하게 빛나 아름다웠다. 싫어요. 보내주셔요. 여전하군. 하며 심하무라는 약간은 우스꽝스럽기도 한 오똑하고 둥근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았다. 현재나 오래전 열일곱에 여기 왔을 때나 조금 더 달라진 데가 없다고들 말해요. 생활도 매양 마찬가지지만요. 북극 소녀의 뺨에 어린 홍조는 찢게 남아있었고 게이샤다운 살결이 달빛으로 인해 조가비 같은 윤기를 흐르게 했다. 나 이사한 거 아세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그 누에 치던 방에서 떠났군. 이번엔 진짜 포수집인가? 진짜 포수집이냐고요? 그런 셈이죠. 그 집에서 과자며 담배 등을 팔고 있으니까요. 이번 역시 혼자 살아요. 진짜 고용살이니까 밤이 깊어지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어요. 시마무라가 어깨를 끌어안으며 웃으니 정기를 낭비하면 미안하거든요. 그렇겠군. 그렇지만 고용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게 대해줘요. 어린아이가 울면 아주머니가 미안해하며 밖으로 업고 나가세요. 아무런 불만도 없지만 밤늦게 들어갔을 때 이부자리 깔아놓은 이 모양만큼은 보기 흉해요. 그렇다고 다시 깔 수도 없고요. 친절의 고마움 때문에 임자 살림하면 고생께나 하겠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타고난 성품이 원래 그런걸요. 집에 조그만 어린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아요. 나는 하루종일 지우고 어린애들은 다시 어질러 놓고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가능한 안께 끝이 해놓고 싶어요. 그럴 테지. 정말로 당신 내 기분 아시겠어요? 암 알고말고 안다면 말해보세요. 어서요. 하며 고마코는 갑작스레 절박함으로 되들었다. 거봐요. 말 못하잖아요. 거짓말만 하시고 당신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신 분이 나같은걸 알기나 하겠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슬퍼져요.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 내일 돌아가세요. 그렇게 임자처럼 캐묻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왜 말을 못해요? 당신은 거점이 나빠요. 하며 고마코는 가있더니 어느새 조용히 눈을 감고는 시마무라가 그래도 자기를 어딘가 생각해주고 있다는걸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들러줘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아직도 4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내려갈 땐 다신 이런데서 장사하지 않으려고 스키까지 남에게 줘버린 건데 지금은 고작 담배 끄는 것 외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래 하긴 전에 많이 비웠었지. 네 손님 방에 들어가면 주는 것들을 소매 속에 넣곤 했더니 돌아올 때면 몇 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라면 너무 긴데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아 따뜻해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코마코를 시마무라는 그대로 안아올렸다. 따뜻한 그만큼은 타고났나 봐요. 벌써 아침 저녁으론 꽤 쌀쌀해. 내가 이곳에 온 지 5년이나 됐는걸요. 처음엔 허전해서 어떻게 지내나 싶었지요. 더군다나 기차가 개통하기 전엔 얼마나 쓸쓸했는지. 하긴 당신이 오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째이니.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세 번의 방문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코마코의 처한 생활이 달랐었던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 철석이 여러 마리가 갑자기 울어댔다. 아이 싫어! 하며 코마코는 그의 무릎에서 떨어졌다. 북풍이 몰아치자 방충망의 나방들이 일제히 날아갔다. 짙은 속눈썹을 내리감은 탓에 검은 눈이 살짝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심한 무라지만 또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다. 담배를 입에 안 댄 후로 살이 쪘어요. 보니 배에 비계층이 두꺼워져 있었다. 눈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생각조차 안 나더니 이렇게 마주앉아 서로를 보니 새로운 정다움이 다시 되살아났다. 코마코는 슬그머니 가슴 위로 손바닥을 대더니 한쪽만 커졌어요. 바보! 그 사람의 버릇인가 보군! 아이 듣기 싫어요. 지 꾸준 분이셔! 하며 코마코는 깜짝스레 돌변했다. 이거였구나 하고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양쪽의 크기를 고르게 하라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해. 고루고루 고르게 해달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하며 코마코는 부드럽게 뺨을 가져다 댔다. 2층에 있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두꺼비가 울며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아닌 두세 마리나 가 되는 모양이었다. 오랫동안 쉼없이 울어댔다. 탕에서 올라오니 코마코는 가지런히 앉아 마음이 편한 듯 조용한 음성으로 신상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처음 시험을 받을 땐 동기때와 같은 요령으로 상반신만 벗자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어 울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심하무라가 묻자 난 참 남정확한 편이죠. 이틀씩만 빨라지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방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나? 어머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뜨겁기로 유명한 온천에 매일 들어가고 구온천과 신온천과의 사이를 를 술자리 따라 왔다갔다 하게 되면 심리나 긋게 될게고 밤을 새는 일도 적은 산골생활이어서 건강하게 살찐 단단한 몸이지만 게이샤 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리가 좀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가로로는 좁은 세로로는 두툼하다. 그런데도 시마무라가 멀리서도 이곳을 오게 되는 까닭은 여인에게 마음속 깊이 측은히 여겨지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 같은 사람은 어린애도 못 낳을 거 아니에요? 하고 코마코는 진심으로 물었다. 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부부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코마코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시마무라는 비로소 알았다. 17살부터 5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마무라가 전부터 의아하게 여기고 있던 코마코의 무지하고도 전개한 까닭을 그것으로 알았다. 동기로 있을 때 몸값을 치러주고 몸을 빼내준 사람과는 사별을 하고 항구로 돌아오자 곧 그 얘기가 있었던 탓인지 코마코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싫어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고 한다. 5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면 지극한 편이잖아? 헤어질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여기 게이샤로 나오게 됐을 때 하고 선생님 댁에서 지금의 집으로 옮길 때죠. 하지만 의지가 약한 탓으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항구에서 산다고 한다. 그 동네 두 개가 거북해 선생님이 이 마을 오는 김에 맡겨 보냈다고 한다. 친절한 사람인데도 한 번도 몸을 허락할 마음이 안 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한다. 나이의 차이가 심해서 어쩌다가 한 번밖에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사이가 끊어질까 참다못해 못된 짓을 저질러버릴까 하고 마음먹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못된 짓은 좋지 않아. 못된 짓은 할 수 없어요. 역시 타고난 천성이라 안 돼요. 나의 살아있는 몸이 귀여워요. 작정만 하면 4년의 기한을 2년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무리는 안 하죠. 몸이 소중하니까요. 무리를 하면 수입이 꽤 어려겠죠. 기한제니까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원금이 달로 쪼개어 얼마 이자가 얼마 세금이 얼마 거기에다 자기가 먹는 식비를 계산해 놓으면 할 수 있겠죠. 그 이상 무리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귀찮은 술자석 이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지체 없이 돌아와 버리곤 해요. 또 단골손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관에서도 밤늦게 부르진 않아요. 자기가 사취를 하려고 들면 한이 없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나가서 벌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써 원금을 절반 이상 갚았는걸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용돈이니 뭐니 해서 한 달에 30원은 들어요. 한 달에 100원을 벌면 된다고 했다. 지난달 가장 적은 사람이 300번에 60원이라고 했다. 코마코는 술자석 수가 구십 몇 개로 가장 많고 한 자리에 한 개가 자기 차지가 되어 주인에게는 손해지만 자꾸자꾸 술자석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 온천장에는 비지너로 기안을 연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코마코는 역시 일찌감치 일어나 꽃꽃이 선생님하고 이 방을 청소하고 있는 꿈을 꾸다가 잠이 깨버렸어요. 창가에 자리한 경대에는 단풍든 산이 비치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가을 햇살이 밝았다. 과자 가게의 여자아이가 코마코가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다. 코마짱 하고 슬프도록 맑은 목소리로 장지문 뒤에서 부르는 요코는 아니었다. 그 처녀는 어떻게 됐지? 코마코는 흘끗 시마무라를 보고는 산소에만 다니고 있어요. 스키장의 기슬개. 저 봐요. 메밀밭이 있죠. 하얀 꽃이 피어있는 그 왼쪽에 무덤이 보이잖아요. 코마코가 돌아가고 난 후에 시마무라도 마을로 산책을 하러 나갔다. 하얀 벽이 있는 처마 밑에서 아주 새로운 붉은 프란넬의 산바지를 입은 여자아이가 고무공을 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가을임을 느끼게 했다. 다이미오가 여기서 다이미오는 에도시대에 넓은 영지를 가졌던 지방 영주를 말합니다. 다이미오가 드나들던 무렵부터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고풍스러운 정취를 자아내주는 집들이 많았다. 처마에 이어된 차양이 유난히 넓고 깊었다. 2층의 창문은 높이 한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가느다라고 길었다. 처마 끝에는 띠로여 큰 발에 드리워져 있었다. 흙담 뒤에는 참 억새풀을 심한 울타리가 있었는데 연두빛의 꽃이 한창 피어 있었다. 그 가느다란 잎이 한줄기씩 아름답게 분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길가 양지 쪽에 거즉을 깔고 앉아 팥을 털고 있는 여자는 요오코였다. 마른 팥든농쿨에서 팥이 언화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튀어 올랐다. 수건을 둘러쓰고 있어 심하무라가 보이지 않는지 요오코는 산바지에 무릎을 벌리고 밭을 털며 슬프도록 맑게 울려 메아리 칠 것만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비나비 잠자리랑 여치랑 산에 쏘는 청귀뚜라미 방울벌레 철석이 삼나무를 훌쩍 뜨는 저녁바람 속을 날아가는 까마귀가 크기도 하네 하고 부르는 노래와 함께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삼나분 숲 앞에는 오늘도 잠자리 때가 날아다니고 있다. 저녁이 되어감에 따라 그들의 날아다니는 속도가 광망이 빨라지는 듯 했다. 시마무라는 시마무라는 출발하기 전에 역 매점에서 이 금방의 산 안내수가 새로 나온 것이 있길래 사가지고 왔다. 그것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읽고 있노라니 이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접경의 산들 중 그 중에 하나인 산 꼭대기 근처에 아름다운 못과 늪을 두루 연결시켜주는 좁은 산길이 있는데 그 일대의 섭지에는 온갖 고산식물의 꽃들이 어지럽게 피어있고 여름철이면 무심히 고추잠자리들이 날아와 모자며 손이며 때로는 안경태에 까지 않는 한가로운 풍경은 학대받는 도시의 잠자리와는 천지차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잠자리 때는 어쩐지 막다른 곳으로 쫓기는 듯이 보였다. 해가 주물 무렵 그 무스러움해지는 삼나무숲의 빛깔에 자기 모습이 감춰질수라 초조하게 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 산이 석양을 받으니 산 봉우리에서부터 단풍이 물들어 내려옴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 인간이란 저항력이 약한가 봐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엉망으로 부서져 있는데도요. 곰 같은 건 훨씬 높은 암벽에서 떨어져도 몸은 조금도 다치지 않는 모양이던데요. 하고 오늘 아침 코마코가 말한 것을 심하무라는 생각해냈다. 암벽을 타다 조난사고가 일어난 산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곰 같은 단단한 피부를 가졌다면 인간의 육체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인간들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난 햇볕에 반사된 산을 보니 심하무라는 문득 사람의 살결이 그리워졌다. 나비 나비 잠자리 여치랑 라는 노래를 서투른 샤미센 솜씨로 부르며 이런 저녁식사 중인 게이샤가 보였다. 산 안에서에는 등산로 일정 숙박소비용 등이 간단히 쉬어 있어 도리어 공상하기에는 자유로웠다. 심하무라가 처음으로 코마코를 만나게 된 때도 짠설의 여운 위에 실록이 싹 드는 산을 타고 이 온천마을에 내려와서의 일이었으니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산을 바라보는 감격으로 가을 등산 계절의 산에 마음이 끌렸다. 놀며 먹고 지내는 그가 할일 없이 고생일 없이고 산을 탄다는 것이 말상 헛수고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건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듯한 매력도 있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리도 보고 싶던 코마코임에도 막상 가까이에서 대하면 뭔가 허전했었다. 아마도 벌써 그녀의 육체와 친근해진 탓일이라. 그리하여 사람의 살결에 대한 그리움과 산을 동경하는 생각이 똑같은 성질의 꿈인 듯이 느꼈었다. 어젯밤 코마코가 묶어간 후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혼자 있게 되면 찾지 않아도 코마코가 올 것만 같아 우득하니 기다리게 된다. 소풍은 여학생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 푹 들어가야겠다며 마음먹고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벼랑간 가을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하우리까지 거친 비단으로 만든 평상복을 입고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코마코가 잠이 깨셨어요? 하며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웬일이야? 잠이 다 깨셨나봐요. 무엇씩 중에 여기까지 와서 잠이 들었나 싶어 시마모라는 잠자리를 둘러보며 시계를 보니 아직도 여섯시 반이었다. 꽤 이런데? 그렇지만 한연은 벌써 불을 넣으려고 왔는걸요? 주전자의 김은 아침임을 나타내듯 하얗게 내뿜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하며 코마코는 다가와 가정주부다운 몸짓으로 그의 머리맡에 앉았다. 시마모라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잡곤 조그마한 조그마한 손가락에 박힌 샤미신 발목의 못을 만지작거리며 아유 졸려 이제 막 날이 셌을 뿐이잖아. 혼자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럼 어 당신 역시 수염을 기르지 않았군요. 아 저런 전에 헤어질 때 말했었지 수염을 길러보라고 잊어버렸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항시 파라스럼하게 깨끗이 밀고 다니시니까요. 임자 역시 늘 화장 지운 뒤는 방금 면도를 끝낸 모습 같은걸. 얼굴살이 너무 찐 것 같아요. 살결이 휘어 주무시고 계실 땐 수염이 없는 게 이상하고 밋밋해 보여요. 부드럽게 느껴져 좋잖아?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찬찬히 들여다보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요. 하고 코마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긋 웃는가 싶더니 그 미소에 불이 붙은 듯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도 모르는 듯 그의 손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을 했다. 벽장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봐요. 언제? 언제부터 숨어 있었어? 방금 전부터요. 하녀가 불을 가지고 왔을 때부터요. 그리고는 자신이 한 짓이 무서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었으나 벼랑간 귀밑까지 빨개지더니 얼버무리는 듯이 이불자리를 들고 부채질을 하며 일어나세요. 제발 빨리 일어나세요. 하며 재촉했으나 시마모라는 춥다면서 이불을 끌어안군. 여관집 사람들이 벌써 일어났나? 모르죠. 뒷곁으로 올라왔으니 뒷곁? 네. 삼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기다시피 올라왔어요. 걸은 길도 있나? 길은 아니지만 가깝거든요. 시마모라는 놀란 표정으로 코마코를 보았다. 내가 온 걸 아무도 모를걸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했지만 현관은 아직도 열려 있었거든요. 역시 임자는 부지런하구먼. 사실 어젯밤 한잠도 못 잤거든요. 소나기가 지나간 것도 알겠군. 그랬어요? 저기 얼룩조리대가 축축한 건 비 때문이었군요. 돌아가야겠어요. 한잠 더 푹 주무세요. 알았어 일어날게 하며 시마모라는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로 이불자리를 걷어찼다. 그녀가 올라왔다는 주위를 보니 관목 등이 무성하게 우거진 아래쪽에 얼룩조리대가 요란스럽게 널려 있었다. 그곳은 삼나무 숲으로 된 언덕의 중턱이었다. 창문 바로 아래의 밭에는 무, 고구마, 파, 토란 등의 평범한 야채가 아침 햇빛을 받아 저마다 빛깔이 다른 잎으로 보이는데 잠옷 기분이 상쾌했다. 탕으로 가는 복도가의 연못에서 잉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지베인을 만났다. 날씨가 추워 그런지 먹성들이 정같지 않아요. 하며 지베인은 노예분더기 가루 먹이가 떠있는 못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코마코는 당에서 돌아온 시마무라에게 이렇듯 조용한 데서 바느질이 나하며 살았으면 방은 금방 청소를 하고 난 뒤였고 약간 낡은 다다미 위엔 가을 아침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바느질 할 줄 아는가? 그럼요. 무슨 말씀을 제가 자라날 무렵에 우리 집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때여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생했어요. 하고 혼잣말 하듯이 하더니 갑작스레 바빠 넣도록 어머 코마짱 언제 왔어? 하며 식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까지 벽장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긴 했지만 그래도 난처해졌어요. 이젠 돌아가야겠어요. 몹시 바빠거든요. 잠이 오지 않을 때 머리를 감아두어야 했는데 아침일지 감아두지 않으면 마를 때까지 있다가 머리를 빗겨주는 사람에게 가니까 늦어져서 낮의 연애 시간에 맞춰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연회가 있는 모양이던데 어젯밤 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다른 데 승나간 후고 토요일이니 틈이 없어 놀러오지도 못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며 코마코는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머리 감는 이를 그만두고 시마무라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 아까 숨어 들어온 건물과 건물 사이의 복도 아래 코마코의 젖은 게다와 다비가 있는 곳에서 섰다. 그녀가 고생하며 올라온 얼룩조리대가 우거진 곳으론 도저히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밭을 따라 시내가로 내려가니 깊은 낭떠러지로 이어져 있고 밤나무 위에서는 어린애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밑의 풀 속에서도 밤송이 몇 개가 떨어져 있어 코마코는 개다로 밟아 뭉개 짤디잔 밤알을 꺼냈다. 맞은편 급경사가 진 상기슬개 일제히 가득 차게 핀 억새이삭이 눈부시도록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을 하늘을 날고 있는 투명한 무상함과도 같았다. 저쪽으로 가볼까 임자 약혼사의 무덤이 보이는 시마무라를 똑바로 서서 노려보던 코마코는 힘껏 발도둠을 하더니 한줌의 밤을 그의 얼굴에 내던지고 쓴 도대체가 당신 날 비웃는 거예요? 시마무라가 피할 사이도 없이 이마에서 딱 소리가 나며 아파왔다. 당신과 무슨 인연이 닿았다고 무덤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색을 하지? 그러한 일도 나에겐 진지한 부분이에요. 당신같이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누가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하며 그는 맥빠진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왜 자꾸 약혼자 운운하세요? 약혼자가 아니란 걸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잊으셨나요? 시마무라가 시마무라가 이전간 아니었다. 선생님이 아드님과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셨을 뿐이지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아드님이나 나나 어슨풀에 알았을 뿐 우린 따로 떨어져 살아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쿄로 팔려갈 때 그 사람 혼자 전송해준 것 뿐이고요. 시마무라는 코마코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위독하다는데도 그녀는 그의 방에서 함께 자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알리겠어요? 하며 몸을 내던지듯이 말한 적도 있었다. 게다가 코마코가 시마무라를 역에서 전송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내의 병이 위급하다며 요오코가 데리고 왔을 때도 코마코가 한사코 돌아가지 않아 그 사내의 임종을 못 본 것까지 시마무라는 그 유키오라는 사내가 마음에 걸렸다. 코마코는 언제나 유키오의 얘기를 피하려고만 했지만 약혼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요양비를 대해주려고 여기에서 게이샤로 일한 걸 보면 진지한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바말로 얻어맞은 그가 화를 내지 않자 코마코는 의외라는 듯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힘없이 무너지듯 매달리며 당신은 착한 분이로군요. 왠지 슬퍼지세요? 나무 위에서 어린애들이 보고 있어. 신경 쓰지 말아요. 도교 사람은 생각도 복잡해 주위가 소란스러우면 마음마저 산란해지나 보죠? 모든 것이 어수선해졌어. 이젠 삶까지도 어수선해질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가시겠어요? 글쎄 그거 보세요. 무덤 같은 건 조금도 보고 싶지 않으면서 오히려 임자쪽이 더 구애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왜 구애를 받아요? 지금은 선생님도 함께 묻혀 있으니 선생님께 죄송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새삼스레 찾아 뵐 수도 없잖아요. 괜히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고 임자편이 훨씬 복잡하군. 아니요. 살아있는 상대에게 결심한 대로 분명히 할 수 없으니 하다못해 죽은 사람에게 나마 해두는 거죠. 고요함이 차가운 이슬이 되어 떨어질 듯한 삼나무 숲을 빠져나가 스키장 아래쪽 철길을 따라가 보니 바로 묘지가 나왔다. 논두렁의 약간 높다란 한쪽 기퉁이에 해묵은 돌비석 연화문개와 지장보살의 석상이 서 있을 뿐 꽃 한 송이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다. 그러나 지장보살상 뒤쪽의 얕은 나무 그늘에서 뜻밖에도 요크의 그녀는 순간 무표정하게 찌르는 듯 불타는 눈으로 이쪽을 보았다. 시마무라는 구부정하게 인사를 하곤 그대로 멈춰섰다. 요크상 빨리도 왔어 난 머리 빗느라고 하며 코마코가 막 얘기를 꺼냈을 휙 하고 새까만 돌풍에 불려 날아갈 듯이 심하무라도 그녀도 몸을 움츠렸다. 까만 화차가 무척이나 큰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바로 옆을 지나갔던 그녁 누나 하고 외치는 소리가 그 요란한 괭음을 뚫고 흘러나왔다. 바로 열차의 문가에 웬 소년이 모자를 흔들며 서 있었다. 사이치로 사이치로 하는 요크의 목소리를 뒤로 하며 눈이 온통 모든 걸 덮었던 예전의 그 신호소에서 역장을 부르던 목소리 들리지도 않을 먼 배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듯 슬프도록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화물열차가 지나가버리자 시원하게 앞에 트인 철도금너편에 선명하게 보이는 풍경은 참으로 평화로웠다. 두 사람이 요코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뜻밖이었으므로 기차가 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약간은 어색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화물열차에 실려가 버렸다. 그런 후에도 차바퀴 소리보다도 깨날픈 요코의 음성이 여운으로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결한 사랑이 넘치는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았다. 열차가 멀리 가고 난 뒤 요코는 동생이 타고 있는 걸 보았으니 역으로 가볼까 해요. 그러나 열차는 기다려 죽고 있지 않아요. 하며 코마코가 웃었다. 하긴 그렇겠군요. 난 유키오상의 무덤앞에 참배하지 않겠어요. 요코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잠시 망설이더니 묘앞에 무릎을 모으근 두 손을 합정했다. 코마코는 우두커니 서있기만 할 뿐이었다. 시마무라는 눈을 돌려 긴 얼굴이 산면에 새겨져 있고 가슴 위에 합정한 한상의 팔 이외에 좌우에 두 개씩의 손이 있는 지장보사를 보았다. 머리를 빗어야겠어. 하며 코마코는 요코에게 말하고 논두렁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이 고장 사투리로 하태 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와 줄기 사이에 대나 막대기를 바지랑대처럼 여러 층으로 잡아며 벼단을 걸쳐서 말리는 모양이 마치 벼단을 높다란 병풍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마무라 일행이 지나가는 길가편에서도 농부들이 하태라고 하는 벼까리를 만들고 있었다. 산바지 차림의 처녀가 허리를 휙휙 비틀며 벼단을 던져 올려면 높은 곳의 사내가 재빠른 동작으로 받아 두 갈래로 잡아올듯이 쩍 갈라 장대에 걸쳐놓곤 하는 익숙해진 기계적 동작이 정확하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벼까리 아래로 숙어진 이삭을 소중한 무엇이라도 되는 듯 코마코는 손바닥에 올리고 좌우로 흔들어 올리며 꽤 탐스럽게 염으로 만져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요. 작년과는 딴판이에요. 하며 이삭의 감속을 느끼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위의 하늘엔 나지막하게 참새대들이 어지럽게 날고 있었다. 모내기 인부의 임금을 구십전으로 협정, 일일임금과 식사제공, 여자인부는 이상의 육할, 이라고 쓰여진 낡고 흐른 벽보가 길가에 남아있었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밭 끝의 요코네 집 마당의 왼쪽, 옆집의 하얀 벽을 따라 줄지어 너러슨 감나무엔 높다란 작년의 코마코가 살던 그 누에방의 창문도 가려져 있었다. 요콘은 화가 난 듯 머리를 숙여 벼이삭이 너러져 있는 입구로 들어갔다.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나? 하고 심하무라는 약간 등이 굽은 듯한 뒷모습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렇지도 않을걸요? 하며 코마코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이 속상해. 이젠 머리 빗는 것도 그만둘까봐 괜히 당신이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바람에 저의 성묘만 방해했잖아요. 무덤가에서 마주치기 싫은 건 임자의 자존심이겠지.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요. 어찌됐든 나중에 틈이 나면 지쳐서 못 갈지도 모르지만 머리를 감으려 갈 거예요. 어느덧 새벽 3시가 되었다. 장지를 밀어져치며 세게 여는 소리에 시마무라가 눈을 뜨자 가슴 위로 털썩 길게 주저앉는 코마코가 보였다. 온다고 했으니 온 거예요. 하며 배를 덜먹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몹시 취했군. 보셔요. 내가 온다면 오는 거라구요. 아 그래 그래 도대체가 이곳으로 오는 길이 안 보여 혼났어요. 후 괴로워. 그러고서도 살도 언덕길을 올라왔군. 몰라요. 이젠 몰라. 하며 코마코가 벌떡 누워 뒹구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답답함을 못 이겨 일어나려 했으나 갑작스레 잠을 깨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쓰러지다가 뜨거운 것에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세상에 불덩이잖아 바보같은 이라고. 그래요. 불같은 내 몸을 베개삼아 놓으면 불에 데어버리지요. 정말이야. 하며 눈을 감으니 그 열이 머릿속으로 스며들어 시마무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코마코의 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그리운 회왕과도 같다. 이제는 단지 체념한 채 복수를 기다리고만 있는 심정 같았다. 온다고 했으니 온 거예요. 하며 코마코는 자꾸만 이마를 되풀이하군. 이제 얼굴을 봤으니까 돌아갈래요. 늦었지만 머리를 감아야겠어요. 그러고는 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돌아가려고? 돌아가야 해요. 동행이 있거든요. 목욕도구가 어디 있지? 시마무라가 일어나 전등을 켜자 코마코는 얼굴을 가리고 다다미 옆에 엎드렸다. 싫어요. 겔로크 소매의 화려한 메린서 겨벗에 검은깃이 달린 잠옷 위에 속지를 매고 있어 속옷의 깃은 보이지 않고 맨발의 가장자리까지 쉬기로 인해 숨 듯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귀엽게 보였다. 목욕도구를 내동댕이 친 듯 비누며 비시며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었다. 잘라줘요. 가위 가져왔으니 뭘 이거요. 하며 코마코는 머리 뒤로 손을 올려 집에서 머리끈을 자르려 하니 제대로 되어야 말이죠. 그래 당신께 부탁하려고 왔어요. 시마무라는 그녀의 머리를 헤치고 머리끈을 끊었다. 한군데가 잘려질 때마다 코마코는 머리를 흔들어 널어뜨리며 약간은 가라앉은 모습으로 지금 몇 시쯤 됐을까요? 벌써 3시가 넘었는걸? 어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제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이도 매어 있군. 그가 잡고 있는 머리카락의 아랫부분이 후끈하도록 따스했다. 벌써 3시나 지났어요. 손님 방에서 돌아와 그대로 잠이 들었나봐요. 친구와 약속했더니 집으로 불어러 왔더군요. 지금쯤 어딜 갔나 할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공동탕에 있어요. 셋이서 술자리가 여섯 군데가 있었지만 네 군데밖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엔 단풍 구경 때문에 손님들이 많아져 바쁠 거예요. 참 고마워요. 하며 풀어진 머리채를 빗다간 얼굴을 들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며 몰라요 호호 아이 웃어오라. 그러더니만 별 수 없다는 듯 머리카락을 주어들군. 친구들에게 미안하니 이제는 가겠어요. 그리고 돌아갈 땐 들려지 않겠어요. 길이 보이긴 하는가? 보여요. 그러나 순간 옷자락을 밟으며 비틀거렸다. 새벽 여섯시와 세시 이렇듯 이상한 시간에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이나 찾아온 걸 보니 심하무라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게 되었다. 단풍을 구경하러 온 손님들은 환영하는 의미로 이것을 카도마스처럼 여관 지배인들이 문간에 장식하고 있었다. 늘 철새입죠. 하며 스스로를 비웃으며 건방진 말투로 지시하고 있는 사람은 임시로 고용한 지배인이었다. 그들은 실록의 계절부터 단풍철까지 이 근처의 산속에 있는 온천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아타미나 나가오카 등 이즈의 온천에서 돈벌이를 시작한다. 그러한 사내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매해마다 같은 여관에서 일하고 있다곤 할 수 없으나 그 사내는 이즈의 번화한 온천에서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이 근처의 손님 접대에 대해 험담만 하고 있었다. 지나칠 정도로 굽히며 끈덕지게 손님을 모셔가긴 해도 자못 성의 없이 기계적으로 구걸하는 듯한 인상이 들 때도 있었다. 손님 으름을 아십니까? 드시겠다면 따라 올리지요. 하며 산책길에서 돌아오는 시마무라에게 말하곤 산에서 베어와 처마 끝에 닿을 만큼의 크기인 환하고 밝은 빛깔로 산뜻한 중홍색을 띠며 하나하나의 잎사귀도 놀랄만큼 큼직한 매달았다. 시마무라는 으름의 차디찬 열매를 만지다가 얼핏 사무실 쪽의 화루가에 앉아있는 요코를 보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또 코에 술을 데우고 있었으며 산바지도 하울리도 없이 갓 빨아입은 듯한 명조 옷차림의 요코가 아주머니와 마주앉아 무슨 말인가를 들으며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인가? 하고 시마무라가 무심한 듯이 지배인에게 물으니 예, 요스매는 일손이 딸려서요. 그럼 자네와 같은 처지로 꾸믄 네, 그렇긴 하지만 마을 처녀이고 매우 특별한 데가 있는 아가씨지요. 요콘은 부엌일만 하는지 손님방에는 나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부엌에서 일하는 한여들도 손님이 많아 바빠질 때면 음성이 높아지고 격해지금만 요코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시마무라의 방을 담당한 한여 이야기론 잠자기 전의 요코는 목욕동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그는 처음 들었다. 그런데 요코가 이 집에 있다고 생각되니 시마무라는 코마코를 부르는 것이 어쩐지 거북스러워졌다. 코마코의 모든 애정이 그에게 쏠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한낱 아름다운 헛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이 허망스러웠으나 도리어 코마코의 살고자 하는 욕망이 발가벗은 살가처럼 부대 끼우는 듯한 느낌만 들었다. 그는 코마코를 측은히 여기며 자기 스스로도 철향하게 느꼈었다. 이런 심정을 꽤 들어보는 듯한 눈이 요코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 시마무라는 그녀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마무라가 부르지 않아도 코마코는 물론 자주 드나들었다. 얼마 전 계곡 속의 단풍을 구경하러 가는 길에 그는 코마코 집 앞을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귀에 익은 자동차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게다가 그녀는 여관에 이리에서 오기만 하면 시마무라의 방에 들려지 않고는 못 베기는 정도였고 탕에 갈 때도 들렀다. 연회가 있을 땐 한 시간이나 일찍 나와 한예가 부를 때까지 그의 방에서 놀곤 하였다. 손님 방에서 꽃잘 빠져나와 경대 앞에서 얼굴 손질을 한 다음 이제부턴 일하러 가요. 자꾸만 장사 욕심이 생겨서 말이에요. 자 돈 버는 거다 돈 하면서 나가곤 했다. 하울이라든가 발목 주머니라든가 뭐든 가지고 온 것은 그의 방에 다 놓고 가려 했다. 어젯밤엔 글쎄 부엌을 살그머니 뒤져 아침에 먹던 된장국에 밥을 말아 매실장아치와 먹었죠. 몹시 차갑다군요. 오늘 아침엔 집에서 깨워 수질 않아 일어나 보니 열 시 반 일곱 시에 일어나 오려고 했는데 그만 늦었지 뭐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비롯해 어느 여관 어느 여관 어느 여관의 술자석에 참석했다는 별별 일들을 보고 형식으로 말하였다. 또 올게요. 하고 물을 마신 후 일어서며 어쩌면 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글쎄 서른 명이나 되는 술자리에 게이샤는 단 세 명밖에 안 되지 뭐예요. 무척 바빠져서 빠져나오기도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와서는 아이 힘들어. 그나마 셋이 있지만 제일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이니 중간에서 내가 제일 부대끼어요. 틀림없이 무선 여행단체일 거예요. 이렇다 쩔쩔하게 꾸는 걸 보면 서른 명의 인원엔 적어도 여섯 명은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실컷 마시고 한바탕 골려주고 다시 올게요.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어찌 살아가나 하고 코마코는 몸이며 정신까지 다 숨겨놓고 싶어 했지만 어쩐지 그런 고독해 보이는 모습이 더 요염하게 느꼈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커서 아무리 살금살금 걸어도 부엌 옆을 지나갈 때면 코마짱 또 동백실이냐며 낄낄 낄낄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줄은 생각도 못해 봤어요. 이곳 바닥이 좁아서 곤란하겠군. 이젠 모두들 알고 있다는 눈치던걸요. 그럼 곤란할 텐데 하긴 그래요. 조금이라도 나쁜 소문이 퍼지면 이런 바닥에서는 끝장 이왕으로 이를 그날 드라마 있는 그날 구경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요.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여자라는 느낌이 강해지니까요 하고 코마코는 고개를 숙였는데 얼굴이 약간씩 발그스레 해졌다. 옷깃이 벌어져 훤히 보이는 등에서부터 으깨까지 하얀 부채를 편 듯한 분내가 짙게 풍기는 살결은 어쩐지 슬프도록 피어올라 마치 잘 짜놓은 모직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동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요즘의 현실이 그렇지 하고 심하무라는 쉽게 중얼거렸으나 그 말의 공허함에 온몸이 빈덕했다. 그러나 코마코는 단순히 언제나 그랬는걸요 하며 얼굴을 들어 넋빠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요 등에 달라붙어 있던 빨간 속옷이 가려졌다. 심하무라는 발렐리오와 알랭 그리고 또 러시아 무용이 번성하던 시절의 프랑스 문인들이 써놓은 무용론을 번역하고 있었다. 호와 양장본인 적은 부수로 출판을 낼 작정이었는데 오늘날의 일본 무용계인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듯 싶은 게 오히려 그를 안심시켰다. 스스로의 일로서 자신을 비웃는 것을 짜릿한 즐거움으로 아는 데서 그의 가련한 몽환적 세계가 탄생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행 도중에 서두를 필요는 조금도 없음이리라.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 그의 방에 있는 다다미 위로 매일같이 죽어가는 곤충들의 괴로워하는 꼴을 그는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날개가 발달한 벌레는 벌렁 나동그라지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벌은 조금 기어가다가 자빠지고 다시 기어가다가는 쓰러져버렸다.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쓰러져가는 고요한 죽음의 장소로서 팔조 다다미는 무척 넓은 것처럼 보였다. 심하무라는 죽은 것을 버리려고 손가락으로 집어들다가 집에 남아있는 어린 자식들을 얼핏 떠올리는 때도 있었다. 창문 밖의 방충망에 달라붙어 있는 나방은 실상 죽은 것이라 가랑잎처럼 떨어지는 때도 있었다. 벽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어 손 위에 놓고 심하무라는 어째서 이렇듯 아름다운 것일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벌레를 막던 방충망도 지워졌고 어느덧 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현 접경의 산들은 지는 해를 받으면 젓갈색이 짙어져 약간 차가운 광석처럼 빛나고 여과는 단풍의 탐승객으로 북적됐다. 아 오늘은 못 올 거예요. 이 지방 사람들의 연예인이 하며 코마코는 밤에 심하무라 방을 다녀갔다. 이었고 넓은 방으로 북이 들어가고 여자들의 톤 높은 목소리도 들려왔는데 뜻밖에도 가까운 곳에서 맑게 울리는 듯 실례합니다. 라는 요코의 음성이 들렸다. 저 코마장의 부탁으로 이걸 우체부 아저씨처럼 서서 손을 불쑥 내밀더니 빨리 무릎을 꿇은 요코는 심하무라가 쪽지를 펴보는 사이에 무슨 말을 할 결롤도 없이 훌쩍 가버렸다. 지금 대단히 유쾌하게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어요. 라는 취한 글씨로 휴지에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제 10분도 되지 않아 취한 걸음걸이의 코마코가 찾아왔다. 방금 요코가 뭘 가져왔죠? 그랬지. 갖다 줬어요? 하곤 매우 기분이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허허 아이 신나. 술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하곤 살짝 빠져나오다가 지배인에게 들게 혼났지만 구중을 들어도 발소리가 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역시 술은 좋아. 그런데 여기 오기만 하면 갑자기 취기가 돌아요. 아 괴로워. 그렇지만 또 일하러 가야 해요. 이런 손가락 끝까지 좋은 빛깔인걸? 뭐 다 그놈의 돈벌이 때문이죠. 그 애가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요코 말이에요. 무서운 질투쟁인 거 아세요? 아니 왜? 죽일 거예요. 저 처녀도 거들어 죽어 있군. 술병을 들고 복도 한편에서 뚫어지게 노려보는 거예요. 마구 눈을 번떡이면서 당신 아마 그런 눈을 좋아하죠. 한심스러운 광경이라 구경하고 있었던 게지. 그래 이것을 가져다 드리라고 적어보낸 거예요. 아이 목말라. 물 좀 주세요. 하여튼 여자란 어느 편이 한심스러운지 다그치고 따져들지 않고 쓴 모르는 법이에요. 나 취한 것 같아요? 하곤 쓰러질 듯이 경대 끝을 꼭 잡고 거울을 들여다본 후 차림을 단정히 하고 나갔다. 어느덧 연회도 끝나 사방은 조용하고 사기그릇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는데 코마코는 손님들에게 이끌려 아마도 다른 여관으로 2차 연회에 갔겠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요코가 또다시 코마코의 쪽지를 전해주러 왔다. 3분간 연회는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매화실입니다. 가는 길에 들렐 터이니 주무십시오. 심하무라는 조금 멋쩍은 듯 웃으며 너무 고맙고 미안하군 이를 도와주러 왔나?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요코는 꿰뚫는 듯한 아름다운 눈으로 심하무라를 흘끼 쳐다보았다. 그는 웬일인지 당황스러웠다. 이제껏 여러 번 마주칠 적마다 늘 감동적인 인상을 남겨준 이 처녀가 볼일 없이 그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불안하였다. 그 처녀의 지나치리만큼 진지한 행동이 언제나 알 수 없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꽤 바쁜 모양이야? 네 그렇긴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가씨와는 자주 부딪혔지? 처음의 만남이 아마 그 사람을 간호하며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역장님께 동생을 부탁할 때였을 거야. 생각나나? 네 잠들기 전 탕 속에서 노래한다던데 어머 세상에 아이 망치케라 싫어요 하는 그 음성이 놀랄만큼 아름다웠다. 아가씨 일이라면 자세히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 그러세요? 하며 요코는 슬그머니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코마짱은 좋은 사람이지만 불쌍하기도 한 여자지요. 잘 돌봐주세요. 빠르게 말하는 음성의 끝이 약간 떨렸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요코는 이제 몸까지 떨리는 듯 위험한 빛을 바라는 것만 같은 얼굴로 있어 심하무라는 눈을 돌려 웃으며 빨리 도교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도교로 갈 거예요. 언제?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럼 갈 때 데려다 줄까? 네 데려다 주세요. 하며 서슴없이 천연덕스럽게 그러나 너무나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해 심하무라는 깜짝 놀랐다. 아가씨 집안에서 허락한다면 집안이라곤 제 동생뿐이니 모든 건 제가 결정하면 돼요. 그럼 도교에 아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그 사람과는 말해보았나? 코마짱하고요? 코마짱하고는 언언 같은 거 안 해요. 긴장이 풀린 듯 약간 젖은 눈으로 그를 보는 요코에게 심하무라는 이상한 매력을 느꼈지만 오히려 코마코에 대한 애정이 거세게 타올랐다. 그리 잘 알지도 않은 처녀와 사랑의 도피 비슷한 글로 돌아가버리는 것은 코마코에 대해 너무 심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형벌 같기도 느껴졌다. 아가씨는 모르는 남자와 같이 가는 게 두렵지 않나? 뭐가 두려워요? 아가씨가 도교에서 당장 자리 잡고 있을 자리도 없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결정 늘리지 않았다면 위험하지 않겠어? 제 한 몸쯤 살 곳이 없으려고요? 하며 요코는 상냥스럽게 치켜마라곤 심하무라를 빤히 쳐다본 채 절 한여로 쓰는 게 어떻겠어요? 뭐? 한여? 한여가 싫긴 하지만요. 아니, 전에 도교에서 뭘 했나? 간호사요. 병원이나 학교에서 말인가? 아니요. 그저 되고 싶을 뿐이었어요. 심하무라는 기차 안에서 선생의 아들을 간호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그런 진지함 속에 소망이 깃들어 있었던가 하고 미소지었다. 그럼 이번 역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싶겠군. 간호사는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렇듯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텐데 어머, 변덕스러워 보이나요? 하며 요코는 퉁겨내듯이 웃었는데 그 소리가 슬프도록 아름답게 울려 백지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공허하게 두드리고 사라져갔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음, 전 한 사람밖에 간호하지 않아요. 그래? 이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가? 하고 심하무라는 너다듬는 소리에 조용히 말했다. 매일 아가씨는 메밀밭 아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모양이더군. 네. 그럼 앞으로 일생 동안 다른 환자를 돌보는 일도 남의 무덤가에 참배하는 것도 안하리라 생각한 건가? 네. 그런데도 무덤을 두고 도교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저를 꼭 데려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가씨가 질투를 무섭게 한다던데 그 사람은 코마코의 약혼자가 아닌가? 6교 상의? 거짓말이에요. 코마코가 밉다는 건 웬 까닭인가? 코마짱? 꼭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을 부르듯 말하곤 요코는 심하무라를 초롱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코마짱에게 잘 대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해주질 못해. 요코는 눈에 눈물이 고이자 다다미 위에 떨어진 작은 나방을 손에 잡고 흐늦게 울며 코마짱은 제가 미쳐버릴 거래요. 하며 훌쩍 방에서 뛰어나갔다. 심하무라는 갑자기 추위를 느꼈다. 요코가 집었던 나방을 버리려고 창을 여니 취한 코마코가 손님을 몰아세우는 듯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이 보였다. 하늘은 흐려있었다. 그대로 그는 탕으로 갔다. 옆의 여탕으로 요코가 여관집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옷을 벗기거나 씻겨주는 것이 여간 자상한 것이 아니어서 나의 어린 어머니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듯이 정감스러웠다. 그러고는 서럽도록 맑은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뒷곁에 나가보니 배나무 세 거루, 삼나무 세 거루, 모두 여섯 거루, 밑동에선 까마귀가 집을 짓는다. 위에선 참새가 집을 짓는다. 숲속의 귀뚜람이 무어라고 울고 있나. 오스키 동무무덤 성묘가세 성묘가세. 곡놀이 노래의 애태교도 빠른 곡소가 상큼하게 들려오는 가락이 시마모라로 하여금 방금 전 요코는 꿈에서 보았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요코가 쉼없이 어린애에게 말하고 돌아간 후에도 그 목소리의 여운이 피리염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듯해 검은 빛으로 반들거리는 해묵은 현관의 한쪽에 세워져 있는 오동나무로 만든 샤미센 상자의 깊은 가을밤 같은 고요함에 어쩐지 마음이 끌려 샤미센 임자인 게이샤의 이름을 읽고 있으려니 그릇 짓는 소리가 나는 편에서 코마코가 나왔다. 뭘 한참 동안이나 보고 계세요? 아 이 샤미센 주인은 여관에 있나? 누구요? 아 이거요? 참 당신도 바보네요. 그런 걸 일일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며칠이고 팽개쳐둘 경우가 있죠. 하고 웃음 짓는가 싶더니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옷자락을 놓으며 시마모라를 향해 다가왔다. 이보세요 좀 바래다 줘요. 돌아갈 필요 없잖아? 안되요 돌아가야 해요. 이 고장 연휴에 이어서 모두 2차 모임에 갔는데 나만 여기에 술자석이 남아서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 가는 길에 목욕하자고 들렀다가 집에 내가 없으면 곤란해져요. 몹시 취했음에도 코마코는 험한 언덕길을 잘도 올라갔다. 저 아이를 당신이 울렸죠? 그러고 보니 좀 미친 것 같더군. 남의 일을 그런 식으로 보다니 재미있으세요? 임자가 말했다며 미쳐버릴 거라고 임자에게서 들은 걸 생각하곤 분해서 울었나 보던데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 10분도 못되어 탕에 들어가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던데 탕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건 그 애의 버릇이에요. 임자를 잘 돌보아 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하던데 바보 같으니 구태여 그런 말을 당신이 나에게 수고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수고스럽다고? 임자는 그 아이 얘기만 나오면 공연히 심수를 부리는군. 당신 그 아이 갖고 싶어요? 이봐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를 보고 있으면 왠지 불길한 일이 나에게 생길 것만 같아요. 어쩐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당신도 만약 저 애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틀림없이 저와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하미오 코마코는 심화무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답게 기대어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내어며 아니야 당신 같은 분이 돌봐주게 되면 아마도 저 애를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찌 됐건 내 짐 좀 가져가지요. 어지간히 해두지. 취중에 말하는 건 줄 아세요? 그 애가 당신 옆에서 귀염받으며 있다고 생각하면 난 이 산에서 신세를 망치게 되겠죠. 조용히 유쾌한 기분으로 이봐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며 종종 그름으로 달아나 돗문에 부딪혔는데 마침 코마콘의 집이었다. 이제 나의 돌아오지 않는 줄로 안아보군. 아니에요 열려요. 바싹 마른 소리가 나는 문 아래쪽을 들어올리듯이 당기며 그녀는 속삭였다. 들렀다 가세요. 이 밤중에 이젠 집안 사람들도 다 잠들었으니 괜찮아요. 심화무라는 그래도 망설였다.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난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제 방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부엌 문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집안 사람들의 잠자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다. 이 근방의 산바지 같은 무명이 그나마 빛이 바래고 뭉쳐진 이불을 가지고 주인 내외와 열일곱 내지 여덟쯤의 딸을 비롯한 대여섯 명의 어린애들이 침침한 등불 아래서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몸을 누고 잠들어 있는 모습은 서글퍼 보이면서도 억센 삶의 의지가 있어 보였다. 심화무라는 잠들어 있는 숨결의 평화로움에 밀려나듯 옹겹결에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나 이미 코마코가 뒷문을 잠그고 발소리를 죽일 생각도 없이 마룻바닥을 밟으며 가는 바람에 그는 어린애들의 머리 사이로 살금살금 빠져나가며 이상스른 쾌감을 느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2층에 올라가 불을 켜야 하니 괜찮아 하고 심화무라는 어두컴컴한 층계를 밟으며 올라갔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소박하게 잠들어 있는 얼굴들 저편으로 과자 가게가 보였다. 농가에 맞는 다다미로 된 2층은 4칸 넓이의 방이었다. 나 혼자서 썰려니 꽤 넓어요 하며 코마코는 말했으나 맹장지를 모두 터놓고 집안의 헌 세간들을 쌓아두었으며 어질러진 장지 안에 코마코의 잠자리 하나가 조그맣게 넓여 있고 벽에 나들이 옷이 무질사하게 걸려있는 광경은 늙은 여우나 너구리 꿀 같았다. 코마코는 이부자리 위에 털썩 안고는 한 장뿐인 방석을 심화무라에게 권하며 어머나 새빨 같잖아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많이 취했었나 그러곤 장롱 위를 살펴보더니 이것이 일기예요. 무척 많은 양인데 그 옆에 색종이를 바른 조그만 상자를 꺼내자 여러가지 종류의 담배가 가득 담겨있었다. 손님이 주는 걸 소매나 허리띠에 끼워놓고 돌아오니 이렇듯 구겨졌지만 더럽지는 않아요. 그 대신 웬만한 것은 다 갖춰져 있지요 하며 심화무라 앞에 손을 집곤 상자 속을 뒤적뒤적 했다. 어머 성냥이 없네 내가 담배를 끊어버린 탓에 갖고 있질 않아요. 아니 괜찮아 바느질 하고 있었나? 네 그러나 단풍 관광객들로 인해 통 바느질이 잘 안 돼요 하며 코마코는 옷장 앞에 있는 바느질감을 지웠다. 코마코의 도교 생활에서의 흔적처럼 보이는 나뭇결이 근사한 옷장이며 불건치를 한 사치스런 바느질 상자는 선생네 집의 헌 종이상자와 같은 지붕 아래 다락방에 있던 때와 같았지만 이 지저분한 2층에선 왠지 철향해 보였다. 전등으로부터 가느다란 끈이 베개 위까지 늘어져 있었다. 책을 읽다가 잠이 들 때면 이 끈을 당겨서 부를 거지요 하며 코마코는 가정주부처럼 얌전히 앉아 뭔가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그 끈을 만지작거렸다. 여우가 시집간 것 같군. 정말 그래요? 앞으로 4년 동안 이 방에서만 내내? 네 하지만 벌써 반년 지났는걸요? 금방 다 지나갈 거예요. 아래층에 잠자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서 그는 총총히 일어섰다. 코마코는 문을 닫으며 목을 내밀어 하늘을 쳐다보며 눈이 올 것 같네요. 이젠 단풍철도 마지막이에요. 하며 또 밖으로 나와선 이 근처는 깊은 산골이라 그런지 단풍이 있는데도 눈이 와요. 그럼 들어가서 자야지. 바르다 들이쇼. 여관집 현관까지만이라도. 그러나 코마코는 시마무라를 따라 여관으로 들어와서는 주무세요 하곤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얼마 후에 컵에 가득 채운 두 잔의 차가운 술을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거칠게 말했다. 자 마셔요.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여관은 다들 잠이 더러 조용한데 어디서 가져왔나? 음 있는 곳을 알거든요. 코마코는 술통에서 따를 때도 마신 모양인지 전의 취기가 다시 올라오는 듯 눈을 가늘게 뜬 채 컵에서 술이 넘치는 걸 지켜보며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맛이 안 나요. 가져다 놓은 컵의 찬술을 심화무라는 어렵지 않게 들이마셨다. 이 정도의 술로 취할 리가 없는데도 밖을 돌아다녀 피곤해진 탓인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서 눈을 감고 눕자 코마코는 당황하여 간호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시마무라는 여인의 따뜻한 몸에 자신을 완전히 어린애처럼 내맡겼다. 코마코의 왠지 어설픈 몸짓이 아직 어린애를 길러본 일이 없는 처녀가 남의 아기를 아는 것 같은 몸짓이 되었다. 어린애의 고개를 쳐들고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마무라가 잠시 후에 잔잔히 말했다. 임자는 좋은 사람이야. 왜요? 어디가 좋아요? 어찌됐든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이상한 분이시여.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코마코는 외면을 하며 그를 흔들어대며 딱딱 사르듯이 말하고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혼자서 웃음을 머금고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요. 괴로우니 살던 곳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제는 입을 옷마저도 없어요. 당신이 올 적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도 이젠 돈이 다 바닥나서 오늘 입은 이것도 친구에게 빌려입은 거니까요. 저 나쁜 애지요? 시마무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저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며 코마코는 조금 울먹이는 소리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그렇게 신뢰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말 기분이 상했다고요. 시마무라는 끄덕였다. 그런 걸 지금껏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끝장이라고요. 괜찮은데? 그래요? 하며 코마코는 다시 지난 날의 자신을 돌이켜보는 듯 한동안 잠잠고 있었다. 한 여인의 따뜻한 삶이 진솔하게 그의 마음에 전해져 왔다. 하여간 임자는 좋은 여자야. 어떻게 좋아요? 그냥 좋은 여자야. 웃어 온 분이시여. 하며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가렸으나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갑자기 뼈로 통한 표정으로 한쪽 팔꿈치를 세우고 고개를 돌더니 그건 무슨 뜻이죠? 네, 무슨 뜻에서 그러냐고요. 시마무라는 놀라 그녀를 보았다. 말해줘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것 같아요? 당신 날 비웃는 거죠? 역시 비웃고 있었던 거죠? 몹시 흥분하여 시마무라를 노려보며 다그쳐 묻는 사이에 코마코의 어깨는 심한 분노로 떨리더니 갑자기 창백해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분해라, 아이 분해! 하며 대굴대굴 뒹굴더니 뒤돌아 앉았다. 시마무라는 코마코가 오해한 것을 깨닫자 왠지 뜨끔하며 가슴이 시려웠지만 눈을 감고 잠자고 있었다. 서글퍼요. 코마코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고는 몸을 동그랗게 움츠리며 엎드렸다. 그리고는 울다가 지친 몸으로 은으로 된 머리꾸미기로 다다미를 푹푹 찌르더니 갑자기 방을 나가버렸다. 시마무라는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을 생각했다. 코마코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곧 발소리를 죽이며 살그머니 돌아온 코마코는 장지밖에서 높고 예리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며 저 탕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응, 그래. 죄송합니다. 생각을 고쳐 다시 돌아왔어요. 복도에 숨어서서 방 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 시마무라가 소건을 들고 나가보니 그녀는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끄려하며 약간은 고개를 숙인 채 앞장섰다. 괜한 잘못이 드러나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당에서 몸이 풀어짐에 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시마무라는 우타의 노래 소리에 눈을 뜯다. 잠시 조용히 듣고 있자니 코마코가 경대 앞에서 보고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매화실 손님이에요. 어젯밤 연애가 끝난 후 불려가서 봤거든요. 우타의 회의 단체 여행길인가? 네, 그런가 봐요. 눈이 오는 중인가? 네, 하며 코마코는 일어나서 활짝 장지를 열었다. 원하듯 단풍도 모두 졌어요. 창으로만 한정되어진 잿빛 하늘에서 큼직큼직한 한방눈이 촘촘히 공간을 뒤덮으며 떠다니고 있었다. 어쩐지 고요한 환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대는 듯한 모습이었다. 시마무라는 잠이 덜 깬 흘릿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타의 사람들은 북을 치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지난해 연말의 그 아침역에 눈이 비치던 거울 생각이 나서 경대쪽을 보니 거울 속의 한방눈의 차가운 꽃잎이 한결 선명하게 흩어져 옷깃을 벌려 목 부분을 틀고 있는 코마코의 둘레에 하얀 선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살길은 갓 태어난 듯 맑고 깨끗하며 시마무라의 사소한 말 따위를 오해하지 않을 여인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도 오히려 부정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있는 듯 했다. 실이 흐를수록 단풍의 암갈색이 짙어져 어두운 분위기만 자아내던 산은 첫눈으로 인해 산뜻하게 되살아났다. 열 개 눈으로 채색된 삼나무 숲은 그 나무의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 예리하게 하늘을 가리키며 살아있는 듯 땅 위에 내린 눈을 딛고 서있었다. 눈 속에서 실을 뽑고 눈 속에서 배를 짜며 눈을 물로 씻고 눈 위에서 바랜다. 실을 뽑기 시작하여 다 짤 때까지 모든 일이 눈 속에서였다. 눈이 있은 다음에 치즈미가 있으니 여기서 치즈미는 바탕에 조그만 잔주름이 생기도록 짠 옷감입니다. 치즈미가 있으니 눈은 치즈미의 어버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옛사람의 책에 적혀있었다. 마을 여인들이 눈에 갇힌 기나긴 시간 동안의 길삼 이 눈고장의 삶으로 만든 치즈미는 심하무라도 헌옷가게에서 찾아내어 여름옷으로 입고 있었던 것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는 집 주위를 지피나 가만히 따위로 애워싸든 눈막이의 발을 걷어치우고 눈이 녹는 봄철이 되면 옛날엔 치즈미의 첫 장이 썼다고 한다. 멀리서 치즈미를 사러 오는 삼도 삼도는 도쿄, 교토, 오사카를 말합니다. 삼도의 포목 도매상들의 단골 여관까지도 있었고 처녀들이 반년 동안 정성으로 길삼하는 것도 이 첫 장에 내다 팔기 위한 것이므로 멀고 가까운 마을 남녀들이 몰려드는 구경거리나 도부 장수들도 즐비하게 놀러서서 마을 축제 때처럼 보였다고 한다. 치즈미에는 짠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쓴 꼬리표를 붙여 짠사람의 성적을 1등, 2등 하는 식으로 등급을 매겼다. 그것은 며느리를 고르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열 대여섯부터 스물 너대 살까지의 젊은 여자가 아니곳은 질이 좋은 치즈미가 짜지지 않았다. 나이를 먹으면 차츰 짜지는 옷감의 윤기도 없어졌다. 처녀들은 손꼽히는 직녀축에 들려고 솜씨를 연마했을 것이며 더구나 온갖 정성을 쏟았을 것이다. 음력 10월부터 시를 잡기 시작하여 이덤의 2월 보름까지 자아야만 바래는 일을 끝마친다고 한다. 달리 할 일도 없는 눈에 갇힌 나날의 길삼일이니까 정성을 들여 짰을 것이며 생산품에 대한 애착도 깃들여 있을 것이다. 시마무라가 입은 치즈미 중에도 메이지 초기부터 매도 말까지 처녀가 짠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 시마무라는 치즈미를 지금도 눈바람에 내놓는다. 누가 살갗을 댔을지도 모르는 헌옷을 해마다 발에 달려고 생산지에 보내는 것은 귀찮은 노릇이지만 오래전의 언어처녀가 눈에 갇힌 계절에 쏟았던 정성을 생각하고 역시 그 직녀의 고장에서 바래고 싶었던 것이다. 깊은 눈 위에서 바랜 흰 모시에 아침 햇살이 내리빛지요. 눈이나 천이 불그레하게 물들여질 것을 생각만 하여도 여름의 더러움이 빠질 것 같아 자신의 몸이 바래지는 것처럼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러나 도교의 헌옷가게에서 취급해 주는 것이므로 옛날 방법 그대로 바래지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바래는 집은 옛부터 있었다. 짜는 사람이 제가 끼 자기 집에서 직접 바래는 일은 드물었고 대개가 바래는 집에 맡겨서 바래곤 했다. 흰 치즈미는 짜고 나서 바로 바래고 색이 있는 치즈미는 자아낸실을 실패에 걸어서 바래고 흰 치즈미는 눈 위에 직접 펴놓고 바랜다. 음력 정울부터 이월에 걸쳐 바래기 때문에 논이나 밭을 덮어버린 눈 위를 바래는 장소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천이든 실이든 밤새도록 잿물에 담가 놓았던 것을 이튿날 아침 몇 차례로 물로 헹군 다음 힘껏 짜서 바랜다. 이런 일을 며칠이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다 바래줘서 흰 치즈미가 되었을 때 아침 해가 떠올라 흰빛이 밝게 반사되는 광경은 무엇에도 비할 만한 것이 없으며 따뜻한 고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고 옛날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다. 또한 치즈미를 다 바랬다는 것은 눈고장의 봄이 다가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치즈미의 생산지는 이 온천장에서 가깝다. 산골짜기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감줄기 아래쪽 벌판이 그곳인데 심하무라의 방에서도 보일 것만 같았다. 옛날에 치즈미장이 섰었다고 하는 마을에는 모두 역이 생겨 지금도 방지급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심하무라는 치즈미를 입는 한 여름에도 치즈미를 짜는 한 겨울에도 이 온천장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코마코에게 치즈미 이야기를 해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요오코가 탕 속에서 부르고 있던 노래를 듣고 이 처녀도 옛날에 태어났었더라면 물레나 배털 앞에 앉아 저렇게 노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요오코의 노래는 확실히 그러한 음조였다. 털실보다도 가는 삶실은 천연적인 눈의 습기 없이는 다루기가 어렵고 그늘지고 차가운 계절이 좋다고 하는데 추위 속에서 짠 삶이 더위 속에서 입을 때 살결에 서늘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음량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말을 옛사람들은 하고 있다. 심하무라에게 매달리는 코마코에게도 어쩐지 그 봄바탕에 서늘함이 있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더욱더 코마코의 몸 안에 있는 뜨거운 한 군데가 심하무라에겐 애처롭게 여겼었다. 하지만 그런 애착은 한 장의 치짐이 만한 확실한 모습도 남기지 못하리라. 몸에 입은 천연 공예품 중에서도 수명이 짧은 편에 속하기는 하나 소중히 다루기에 따라 50년도 훨씬 더 된 치짐이가 색도 바래지지 않은 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 덧붙은 관습은 치짐에만큼의 수명도 없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노라니 다른 사내의 어린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코마코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라 심하무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피곤한 탓인가 하고 생각했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오랫동안 머무른 느낌이었다. 돌아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헤어지기 싫어서인 것도 아니지만 코마코가 자주 만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코마코가 안타깝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하무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희박하여 양심의 가책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자신의 공허함을 바라보며 그저 허망스럽게 사는 것이었다. 코마코가 자신 속에 빠져들어오는 것이 심하무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코마코의 모든 것이 심하무라에게 전해져 오는데도 심하무라의 어느 것도 코마코에게는 전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코마코가 공허한 벽에 코마코의 부딪히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를 심하무라는 자신의 가슴 속에 눈이 내려 쌓이는 듯 들었다. 이처럼 제멋대로 구는 심하무라의 태도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다.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심하무라는 눈의 계절이 다가오는 화로에 기대고 앉았다. 그곳엔 여관 집주인이 특별히 내어준 교토 제품인 오래된 새 주전자에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은으로 채색된 화조가 정교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솔바람 소리는 이중으로 겹쳐져서 가까이서 나는 것과 멀리서 나는 것으로 구분되어 들렸다. 멀리서 나는 솔바람의 조금 저 편 쪽에 조그마한 방울이 희미하게 계속 울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심하무라는 새 주전자의 귀를 가져다 대고 그 방울 소리를 엿들었다. 방울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방울 소리만큼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고맙고 소그마한 발이 불현듯 심하무라에게 보였다. 심하무라는 깜짝 놀라며 이젠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심하무라는 치즈미어의 생산지에나 가볼까 하고 생각했다. 이 온천장에서 떠날 구시를 만들 속셈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 아래쪽의 여러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로 가야 할 것인지 심하무라는 알 수가 없었다. 현재 방지급 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는 커다란 음례를 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심하무라는 쓸쓸해 보이는 역에 내렸다. 한참 걸어가노라니 옛날의 역참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리가 나왔다. 집들의 처마에 내어단 차양이 길게 뻗어나오고 그 끝을 바치는 기둥이 거리에 줄지어 있는 것이 나타시타하고 비슷해서 이 고장에서는 옛날부터 감기라고 불렀는가 본데 눈이 깊이 쌓이는 겨울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했다. 한쪽으로는 처마를 가지려니 하여 이 차양이 잇따라 줄지어 있었다. 옆집에서 옆집으로 연달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붕의 눈을 길의 한복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 외에는 달리 버릴 곳이 없다. 실제로는 큰 지붕에서 길 위로 만들어진 눈의 뚝 위로 던져 올리는 것이다. 맞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눈의 뚝을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든다. 이 고장에선 이것을 텐의 구멍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같은 눈고장 중에서도 코마코가 있는 온천장에는 처마가 잇따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화무라는 이 거리에서 처음으로 감기를 보는 셈이었다. 신기한 듯이 잠깐 그 속을 걸어다녀 보았다. 오래된 차양의 그늘은 어두웠다. 기울어진 기둥의 밑부분이 썩어 있기도 했다. 선조 대대로 눈에 파묻힌 치몰한 집 속을 기웃거리며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 속에서 끈기 있게 길삼에 열중했던 뱃자는 아가씨들의 생활은 그 제작품인 치즈미만큼 시원하고 밝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옛 거리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치즈미에 관해적은 옛날 책에도 당나라 진독의 시 등이 인용되어 있는데 길삼하는 여자들을 고용해서까지 길삼을 한 집이 없었던 이유는 한필의 치즈미를 짰는데 상당히 많은 고용비가 들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고생을 한 무명의 공인들은 벌써 예순에 죽고 그 아름다운 치즈미만이 남아있다. 여름철에 서늘한 촉감으로 인해 시마무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치스러운 옷이 되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 시마무라에겐 불현듯 이상하게 여겨졌다. 정성들인 사랑의 행위는 어디선가 사람을 채찍질하여 격려하는 것일까. 시마무라는 강기 밑에서 큰 길로 나왔다. 역참의 큰 길답게 똑바로 길게 뻗어있는 거리였다. 온천장과 이어져 있는 오래된 길이겠지 판자로 이연 지붕 위의 막대기나 얹어놓은 돌이 온천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차양 기둥이 엷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어느덧 저 무릎이 되었다.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어서 시마무라는 다시 기차를 타고 또 다른 읍에 내려보았다. 아까 본 읍과 비슷했다. 역시 거저 어슬렁거리다가 추위를 이기려고 우동을 한 그릇 훌쩍훌쩍 마셨을 뿐이었다. 우동집은 냇가에 있었는데 이것도 온천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일 것이다. 여승이 두세 사람 짝을 지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 보였다.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만두 모양의 삿갓을 등에 매단 중도 있는 것으로 보아 탁발을 하고 돌아가는 기린 모양이었다. 까마귀가 보금자리를 찾아 서둘러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여승들이 많이 지나가는군요 하고 시마무라는 우동집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네 이 안쪽에 절이 있어요. 앞으로 눈이 내리면 산에서 나다니기가 어려워지죠. 다리의 저편에도 저물어가는 산은 벌써 하얗게 변했다. 이 고장은 낙엽이 찌고 바람이 차질 무렵이 되면 을시년스럽게 흐린 날이 계속된다. 눈을 재촉하는 흐린 날씨인 것이다. 멀리 가까운 높은 산들이 휘어진다. 이것을 탁의 마와리라고 읽혔는다. 또한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는 바다가 울고 산이 깊은 곳에서는 산이 운다. 먼 울의 소리와도 같은 것으로 이것을 도나리라고 한다. 탁의 마와리를 보고 도나리를 듣고서 머지않아 눈이 내릴 것임을 짐작한다고 고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시마무라는 생각해 냈다. 시마무라가 아침 잠자리에서 단풍 손님의 우타이를 뜯던 날에 첫눈이 내렸다. 금년에는 벌써 바다나 산이 운 것일까 시마무라는 혼자서 여행을 온 온천에서 코마코와 계속 만나고 있는 사이에 청각등이 이상하게 날카로워졌는지 바다나 산의 우는 소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먼 울음소리가 귀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스님들도 이제부터는 겨우살이군요.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글쎄요. 많을 거예요. 여자 스님들만 모여서 몇 달 동안이고 눈 속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옛날처럼 이 근방에서 짰던 치짐이라도 절에서 짜는 게 어떨지. 호기심 많은 시마무라의 말에 우동집 여자는 배시시 웃었을 뿐이었다. 시마무라는 역에서 돌아가는 기차를 두 시간 가까이나 기다렸다. 열 번 해가 지면서부터는 별을 맑게 닦아내듯이 한기가 들며 쌀쌀해졌다. 발도 실렸다. 뭘 하러 다녔는지도 모른 채 시마무라는 온천장으로 되돌아왔다. 차가 늘 다니는 건들목을 지나 사랑이 있는 삼나무 숲 근처에 왔을 때 눈앞에 등불이 비치는 집안체가 보이자 시마무라는 후유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조그만 요리집인 키쿠라로 문앞에서 게이사 서너 명이 이야기하며 서 있었다. 코마코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 결렬도 없이 코마코가 보였다. 차의 속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시마무라와 코마코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운전기사가 무심코 천천히 몰아뜬 모양이다. 시마무라가 얼핏 코마코와 반대 방향인 뒤쪽을 보니 타고 온 자동차의 바퀴자국이 밝은 별빛으로 인해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 멀리까지 보였다. 차가 코마코 앞에 닿자 코마코는 순간 눈을 감는가 싶었는데 휙 하고 뛰어올랐다. 차는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조용히 언덕길을 올라갔다. 코마코는 문 밖의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몸을 구부려 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린 채였다. 달려들어 착 들어붙은 모양인데도 시마무라는 따뜻한 것이 살며시 달라붙은 듯에서 코마코가 하고 있는 행동에 부자연스러움도 위험도 느끼지 않았다. 코마코는 창을 안을 듯이 한쪽 팔을 들자 소매자락이 흘러내린 긴 주방의 빛깔이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넘쳐 흘러 추위로 굳어진 시마무라의 눈꺼풀에 스쳤다. 코마코는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대며 어딜 갔었어요? 네? 어딜 갔었어요? 하고 앙칼신 목소리로 물었다. 위험하잖아.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군. 하며 시마무라도 큰 소리로 대답했으나 달콤한 장난이었다. 코마코가 문을 열고 옆으로 쓰러지듯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 차는 이미 산 기슬계에 다 멎어있었다. 글쎄 어딜 갔다 왔느냐니까요? 응 저기 어디? 어딜 할 것도 없어. 코마코의 옷자락을 여민한 손놀림이 게이샤다 온 점이 시마무라에겐 문득 신기한 것처럼 보이곤 했다. 운전수는 잠잠고 있었다. 길이 막혀 정지에 있는 차 속에 계속 타고 있는 것은 우서운 노릇이라고 시마무라는 깨닫자 내리세요 하고 시마무라의 무릎 위에 코마코가 손을 포개어 얹더니 어머 이렇게 차가울 수가. 어째서 난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랬었군. 뭐예요? 우서운 분이시여. 코마코는 즐거운 듯이 웃고는 가파른 돌층계로 된 좁은 길을 올라갔다. 당신이 나가시는 걸 난 다 봤어요. 두신가 세신가 전이었죠? 응. 차 소리가 나서 나가봤죠.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응. 안 봤어요? 왜 돌아보지 않았죠? 시마무라는 놀랐다. 당신 내가 전송하고 있는 것도 몰랐었군요. 몰랐는데? 그것 보세요. 하고 코마코는 역시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어깨를 기대어왔다. 어째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요? 식어졌어요? 싫어요. 갑자기 가까이에서 불이 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돌아다 보자마자 불, 불이에요. 불이 났군. 불꽃이 아랫마을 한복판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코마코는 뭐라고 두세 마디 외치고는 시마무라의 손을 붙잡았다.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치솟는 가운데 불꽃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그 불꽃은 옆으로 끼어서 처마를 핥으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야? 임자가 전에 있던 선생 댁 근처 아니야? 아니에요. 어디쯤이야? 훨씬 더 위쪽이에요. 정거장 옆이에요. 불꽃이 지붕을 뚫고 치솟았다. 어머! 꽃이 찬 거에요. 꽃이 찬 거에요. 꽃이 찬 거가 타고 있어요. 하고 어깨에 볼을 대고 꽉 눌렀다. 꽃이 찬 거에요. 꽃이 찬 거에요.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커다란 별빛 하늘 아래서 내려다보니 마치 장난감 화재같이 조용했다. 그 와중에도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두려움이 전해져 왔다. 심하무라는 코마코를 꼭 끌어안았다. 무서울 것 없잖아. 싫어. 싫어요. 하고 코마코는 고개를 내줬고는 울기 시작했다. 그 얼굴이 심하무라의 손바닥에 어느 때보다도 작게 느껴졌다. 굳은 관자놀이가 떨리고 있었다. 불을 보고 울기 시작한 것이지만 심하무라는 왜 우느냐고 의아하게 여기지도 않은 채 안고 있었다. 코마코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얼굴을 떼고 어머나 그랬군요. 고치 공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었을 거에요. 오늘 밤에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거 큰일이군. 부상자가 나올 거에요. 죽은 사람도 있을 거에요. 두 사람은 불이 났게 돌층계를 뛰어올라갔다. 위쪽에서 떠들쑥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쳐다보니 높직한 여관집의 2층이건 3층이건 방들은 대게 다 장지가 열려진 채 밝은 불이 켜지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나와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뜰가에 너렛은 국화의 말라 시들어진 줄기들이 여관의 불빛 때문인지 별빛 때문인지 그 윤곽이 떠오르고 있는데 순간 불꽃이 비치는가 싶더니 그 국화의 뒤쪽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여관의 지배인이 서너 명 쓰러질 듯이 내려왔다. 코마커는 소리를 질러 이봐요. 꽃이 찬 거죠? 꽃이 찬 거야. 다친 사람은? 다친 사람은 없어요? 계속 구출해 내고 있어. 활동사진 필름에서 펑 하고는 단번에 불이 붙었대. 불길이 삽시간에 퍼지는 모양이야. 전화로 들었지. 저것 봐. 하고 지배인은 그 말을 전하며 쭉 발을 지켜들어 보이며 내려갔다. 어린애들은 2층에서 휙휙 내던진대. 어머 저를 어쩌지? 하고는 코마커는 지배인을 쫓아가듯이 돌층계를 내려갔다.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앞질러 달려갔다. 코마커는 등달라 뛰어가고 있었다. 시마무라도 뒤쫓아갔다. 돌층계 아래에 쓴 인간에 가려져서 불길의 끝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화재를 날리는 종소리가 계속 울려퍼지기 때문에 한층 더 불안이 커져 마구 뛰어내려갔다.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우니까 주의하세요. 하고 코마커는 시마무라를 돌아보다가 그 바람에 멈춰서서 당신은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일리가 있었다. 시마무라는 맥이 빠졌다. 발밑에 철로가 보였다. 건널목 앞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은하수가 참 아름답군요. 코마커는 하늘을 쳐다본 채 중얼거리더니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 은하수! 하고 시마무라도 우러러보는 순간에 은하수 속으로 몸이 불현듯 떠올라가는 듯 했다. 은하수의 밝은 빛이 시마무라를 떠올릴 듯이 가까웠다. 낙은의 길에 나섰던 바시오가 거친 바다 위에서 본 것은 이처럼 선명한 은하수였을까. 밝아벗은 듯한 은하수는 밤의 대지를 알몸으로 휘감으려고 바로 거기에 내려와 있었다. 실로 무서운 아름다움이었다. 시마무라는 자기의 왜소한 그림자가 땅 위에서 거꾸로 은하수에 비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하수에 가득 찬 별들이 하나하나 보일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공운의 음모래도 하나하나 보일 만큼 맑게 개어 있었고 게다가 은하수의 끝도 없는 깊이가 시선을 빨아들였다. 이봐! 이봐! 시마무라는 코마코를 불렀다. 이봐! 이리와! 은하수가 드리워지는 어두운 산쪽으로 코마코는 달려가고 있었다. 옷자락을 지켜들고 있는 모양인지 그 팔을 흔들 때마다 빨간 옷자락이 모쩍 벌렉거렸다. 밝은 별빛이 내리비치는 눈 위에서 붉은 빛깔임을 알 수 있었다. 시마무라는 쏜살같이 뒤쫓아갔다. 코마코는 발끄름을 넣주더니 옷자락을 놓고 시마무라의 손을 붙잡았다. 당신도 가시겠어요? 응! 호기심도 많네요! 하고 눈 위에 떨어져 있는 옷자락을 집어올리고는 내가 놀림을 당하니까 돌아가주세요. 응! 저기까지만... 민망스럽잖아요. 불난고까지 당신을 데리고 가다니요. 마을 사람들에게 민망해요. 시마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멈췄는데도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옷소매를 가볍게 붙잡은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서든지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어디가 좋아요? 어디든 좋아. 그럼요. 그럼 조금만 더 저쪽으로 하고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내줬고는 싫어요. 이젠... 코마코는 휙 몸을 부딪혔다. 시마무라는 한 발짝 비틀거렸다. 길가의 열번 눈 속에서 파가 줄지어 너로 서 있었다. 한심해요. 그리고 코마코는 빠른 말로 되들었다. 당신 나를 좋은 여자라고 했었죠. 가버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코마코가 머리핀으로 다다미 바닥을 푹푹 찌르던 것을 시마무라는 생각해냈다. 울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울었어요. 당신과 헤어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이젠 빨리 가버리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울었던 것도 잊지 못할 거예요. 코마코가 말을 잘못 들음으로 해서 생긴 오해로 여자의 뼈에 사무친 말을 듣고 보니 시마무라는 미련으로 목을 꽉 졸려오는 듯했다. 갑자기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새로운 불길이 불꽃을 뿜어올렸다. 어머나 또 저렇게 타오르네. 저것 봐요. 불길이 치솟아요. 두 사람은 불현듯 구원받은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코마코는 잘 달렸다. 얼어붙은 눈 위를 계다로 스치는 것이 나르는 듯이 보였는데 팔도 앞뒤로 흔든다고 하기보다는 양 겨드랑이에서 날개짓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가슴 근처에 힘을 준 모습인데 의외로 조그만 몸집이라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약간 통통한 시마무라는 코마코의 모습을 보며 달렸기 때문에 한층 더 일찍 숨결이 가빠졌다. 코마코도 갑자기 숨이 차서 시마무라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눈동자가 실려서 눈물이 나와요. 볼은 화끈하게 달아오르는데 눈만이 실리다니 시마무라도 눈꺼풀이 젖었다. 눈을 깜빡이면 어나수가 눈 안에 가득 찼다. 시마무라는 눈물이 떨어지려는 것을 참고 매일 밤 이런 어나수인가? 어나수 참 곱군요. 매일 밤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밤은 맑게 개었기 때문이죠. 어나수는 둘이 달려온 뒤쪽에서 앞으로 흘러내리는데 코마코의 얼굴은 어나수 속에 투영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코의 모양도 분명치 않으며 입술의 빛깔도 지워져 있었다. 하늘 가득히 가로지르는 불빛 층이 이렇게도 어두운 것인가 하고 시마무라는 믿어지지 않았다. 어슴풀의 한 달밤보다도 열 번 별빛이겠지만 보름달이 뜬 어떤 하늘보다도 어나수는 밝았고 지상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없는 아련함 속에 코마코의 얼굴이 낡은 가면 가두같이 떠올라 여인의 정취를 풍기는 것이 신기했다. 쳐다보고 있으면 어나수는 또다시 이 대지를 끌어안으려고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거대한 극광 가두 같은 어나수는 시마무라의 몸을 흠뻑 적시며 흘러내려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쥐죽은 듯 고요하게 차가워지는 허전함이면서도 뭔가 아름다운 놀라움이기도 했다. 당신이 가시면 난 성실하게 살 거예요 하고 코마코는 말하고 걷기 시작하더니 느슨하게 너러진 트레머리에 손을 댔다. 대여섯 발짝 걷다가 돌아다 보았다. 왜 그래요? 싫어요. 시마무라는 손체로 가만히 있었다. 그렇다면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같이 들어가요. 코마코는 약간 왼손을 올리고 달려갔다. 뒷모습이 어두운 사느리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시마무라는 비켜서서 통과시키고 그 뒤를 따라 달려갔다. 손으로 누르는 낡은 펌프였다. 긴 밧줄을 앞에서 끄는 사람들 외에 펌프 주위에도 소방대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웃어올 정도로 펌프는 조그마했다. 그 펌프가 오는 것을 코마코도 길가에 비켜서서 보고 있었다. 시마무라를 발견하자 같이 뛰었다. 펌프를 피하여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펌프에 이끌리듯이 뒤를 따랐다. 이젠 두 사람도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군중의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 오셨군요. 호기심도 많으시지. 응? 허술한 펌프로군. 메이지 이전 거야. 그래요. 넘어지지 마세요. 미끄럽군. 그래요. 앞으로 눈보라가 밤새도록 휘날릴 때 한번 와보세요. 못 오시죠? 꿩이랑 토끼가 인가로 도망쳐 내려와요. 하고 코마코가 말했는데 소방대원들의 일하는 소리라든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섞여 밝게 들뜬 목소리였다. 시마무라도 몸이 가벼웠다.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큰 길의 낮고 검은 지붕이 불빛으로 푸푸 숨 쉬듯이 떠올랐다가 다시 희미했었다. 발밑의 길바닥에 펌프물이 흘려넘쳤다. 시마무라와 코미코는 울타리처럼 너러선 사람들 속에 자연히 멈췄었다. 불타는 단내에 고치를 찌를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영화 필름에서 불이 났다느니 구경하러 간 어린애들은 2층에서 휙휙 떨어뜨렸다느니 부상자는 없었다느니 지금은 고치도 쌀도 들어있지 않아 다행이었다느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들을 목청껏 짓거리고 있는데 불을 향해서만은 모두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이 빠져나간 듯한 정막이 화재의 현장을 하나로 융화시키고 있었다. 불타는 소리와 펌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들이었다. 이따금 뒤늦게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집안 식구의 이름을 부르고 다닐 뿐이었다.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서 얼싸 안고 외쳤다. 그런 소리들만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화재를 알리는 종소리도 이젠 그쳤다. 동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시마무라는 코마크로부터 살그머니 떨어져 나가 한 무더기의 어린애들 뒤에 갔었었다. 불기운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지자 아이들은 뒷그림질을 쳤다. 발밑의 눈도 약간 녹는 듯 했다. 사람의 울타리 앞에 있는 눈은 불과 물로 인해 녹아서 본조이 오가는 발자국 때문에 질퍽질퍽 했었다. 그곳은 고치창고의 옆쪽에 있는 밭이었는데 시마무라 일행과 같이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대개 그곳에 있었다. 불은 영사기를 놓아둔 입구 쪽에서 난 모양인데 고치창고의 절반쯤은 이미 지붕이고 벽이고 불타 떨어지고 있었으나 기둥이나 대들보 등의 뼈대는 연기를 내면서 서 있었다. 판자 지붕, 판자 벽에 판자 마루 뿐 텅 비어 있었으므로 창고 속에는 그다지 연기도 오르고 있지 않고 흠뻑 물을 뒤집어 쓴 지붕도 불타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도 불길이 번져나가는 기세는 멈춰지지 않는 모양인지 뜻하지 않는 데서 불꽃이 또 솟았다. 석대의 펌퍼물이 허둥지둥 불을 끌어 대들자 삽시간의 불꽃을 뿜어올리고는 검은 연기가 솟았다. 그 불꽃은 은하수 속으로 퍼져 올라 흩어지고 시마무라는 또 은하수 속으로 떠올려서 가는 것 같았다. 연기가 은하수를 향해 흐르는 것과는 반대로 은하수가 휙하고 흘러내려왔다. 지붕을 빗나간 펌퍼의 물줄기 끝이 흔들려서 물연기가 되어 희미한 끝까지 은하수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틈에 다가왔는지 코마코가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잠자코 있었다. 코마코는 불쪽을 바라본 채로 약간 상귀된 진지한 얼굴로 불꽃의 호흡이 흔들거리는 듯이 보였다. 시마무라의 가슴에 새찬 것이 치밀어 올라왔다. 코마코의 털의 머리는 너선해지고 목은 쭉 뻗쳐 있었다. 그 근처에 손을 대고 싶어 시마무라의 손가락 끝이 떨렸다. 시마무라의 손도 따뜻해졌지만 코마코의 손은 더욱더 뜨거웠다. 어쩐지 시마무라는 이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입구 쪽의 기둥인지 뭔지에서 또다시 불길이 일어나 타오르기 시작하여 펌퍼의 물이 불을 쫓아 뿌려지자 마룻바닷가 대덜보가 칙칙 김을 내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앗! 하고 둘러싼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여자의 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꼬치 창고는 2층에 연극 같은 것도 공양될 수 있도록 형상만 갖춰놓은 객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2층이라고는 하지만 낮음악했다. 그 2층에서 떨어진 것이어서 지상까지는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눈으로 쫓아갈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인형 같은 이상한 모습으로 떨어진 탓인지도 모른다. 첫눈에 보아도 실신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 떨어져서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이 끼얹혀진 곳이라서 먼지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 불타올마가는 불길과 타다 남은 불더미에서 일어나는 불길과의 중간쯤에 떨어진 것이었다. 타다 남은 불을 향해서 펌프 한 대가 비스터미 활 모양의 물줄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그 앞에 퍼뜩 여자의 몸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떨어졌다. 여자의 몸은 공중에서 수평이었다. 심하무라는 가슴이 덜컥 내리앉은 듯 했지만 그 순간 위험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세계의 환영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뻣뻣이 굳어있던 몸이 공중에 내던져서 부드러워졌으나 인형같은 무조항적이고 생명이 통해 있지 않은 자유로움과 삶도 죽음도 정지한 듯한 모습이었다. 심하무라의 뇌리에 스친 불안을 말한다면 수평으로 뻗은 여자의 머리쪽이 아래로 처지지는 않을까 허리나 무릎이 굽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등의 황당한 것이었다. 그리되기 쉬운 듯이 보였으나 수평인 채 떨어졌다. 아앗! 코마코가 날카롭게 부러지고 눈을 가렸다. 심하무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었다. 떨어진 여자가 요코라는 것을 심하무라가 한 것은 언제일까? 사람들이 아앗! 하고 숨을 죽인 것도 코마코가 아앗! 하고 부러지진 것도 실은 같은 순간인 듯 짚었다. 요코의 장단지가 지상에서 격련을 일으킨 것도 같은 순간이었나 보다. 코마코의 부러지즘은 심하무라의 몸속을 꿰뚫고 지나갔다. 요코의 장단지가 격련하는 것과 함께 심하무라의 발끝까지 차가운 격련이 지나갔다. 무엇인가 허무한 고통과 비애에 처져 가슴이 심하게 요동했다. 요코의 격련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약했고 곧 멈췄다. 이 격련보다도 먼저 심하무라는 요코의 얼굴과 빨간 화살무늬의 옷을 보고 있었다. 요코는 반듯하게 놓은 채 떨어졌다. 한쪽 무릎 조금 위까지 옷자락이 거쳐져 있었다. 땅에 부딪혔어도 장단지가 격련했을 뿐이고 실신한 채인 듯 했다. 심하무라는 웬일인지 죽음을 느끼지 않았지만 요코의 내적 생명이 변형되는 갈림길 같은 것을 느꼈다. 요코를 떨어뜨린 이청 관람석에서 나무가 두선하게 기울어져 요코의 얼굴 위에서 타기 시작했다. 요코는 그 찌르는 듯한 아름다운 눈을 감고 있었다. 턱을 내밀고 있어 목의 선이 뻗어있었다. 불빛이 창백한 얼굴 위를 아롱거렸다. 몇 해 전인가 심하무라가 이 온천장에 코마코를 만나러 오는 기차 속에서 요코의 얼굴 한가운데에 들판의 등불이 켜졌을 때의 모습이 불현듯 생각나서 심하무라는 또다시 떨려왔다. 일순간 코마코와의 지난 세월이 투영되는 듯 했다. 무언가 허망스러운 괴로움과 비해가 있었다. 코마코가 심하무라 옆에서 뛰쳐나가고 있었다. 코마코가 부러짖고 눈을 가린 것과 거의 같은 순간인 듯 했다. 사람들이 앗 하고 숨을 죽인 바로 그때였다. 물에 젖어 검게 타다 남은 등걸들이 흩어진 가운데 코마코는 게이샤의 긴 옷자락을 끌며 비틀거렸다. 요코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려고 했다. 그 필사적으로 힘껏 버틴 얼굴 밑에 요코의 승천할듯이 멍해진 얼굴이 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인지 형벌인지를 알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두 사람을 둘러섰다. 비켜, 비켜줘요. 코마코의 부러지즘이 심하무라에게 들렸다. 이해가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렇게 미친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코마코에게 심하무라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다가 요코를 코마코로부터 받아 안으려는 사나이들에게 밀려서 비틀거렸다. 발에 힘을 주며 버티고 선 채 눈을 쳐던 순간 쏴 하고 소리를 내며 은하수가 심하무라에게 일제히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너희로 말하는 코마코osta